성경 안의 성경 안의 성경안의 성경 안의 성경 안의 성경 안의 성경안의 성경 안의 성경 안의 성경 안의 성경 стал 알렐루야 왜 우리는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통독해야 되는가 성경을 통독하되 어떤 효과적인 방법을 기초에 두고 사용해야 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안에 시간, 공간, 인간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책이지만 그 책 안에 2000년의 시간을 담고 있고 1500곳의 공간과 5000명의 인간을 담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시간이 어디 있는지 내 건지 누구 건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독해서 잘 읽으면 아,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잘 사용하면서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끔 50대를 만나는 경우가 있고 40대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6학년 3반입니다 가끔 40대, 50대를 만나서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오, 좋다 느낍니다 하지만 부럽지 않습니다 그들의 50대, 그들의 40대, 그들의 30대가 부럽지 않습니다 왜요?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할 일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때에 주신 모든 삶을 살기에 충분히 넉넉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젊은이가 부럽다, 노,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더 연세 드신 분이 부럽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 저의 인생을 충분히 이 시간 안에서 기쁘게, 행복하게 시간 내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통독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독하고 따라서 성경에서 공부를 해서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멋진 인생을 매일매일 꾸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그 사람 신뢰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시간을 잘 지키면 오, 그 사람 신뢰가 있는 사람이야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야 즉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시간을 잘 지킨다라는 이야기는 둘 사이에 혹은 여러 사이에 약속이 있었다는 얘기죠 시간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간이란 어떻게 사용하나 보면 약속해서 사용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사회에서 시간을 약속하며 그 시간을 잘 지킬 것인가 그 시간을 잘 못 지키는가 이 부분만 우리는 인간 사회에서 시간을 얘기하고 내가 좀 더 젊었으면 이렇게 시간에 대한 어떤 보낸 시간에 대한 아쉬움, 후회 이런 시간들을 사용하고 혹은 어떤 사람은 내가 10년 후, 20년 후 열심히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에 대한 꿈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계획을 꿈에 담아서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끼리의 약속, 시간 약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중하고 그 약속을 지킬 때 신뢰 있는 사람 지키지 않을 때 신뢰가 없는 사람 혹은 지난 시간 보내놓고 나서 보니 제대로 월등하게 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 혹은 미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꿈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시간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낳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시간 얘기가 좀 큽니다 낳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우리는 언제 왜 태어났는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는 사람 없습니다 있으면 손들어 주세요 물론 자기가 언제 어떻게 태어났다는 건 부모님의 알려줌이나 혹은 문건의 기록을 통해서 대략 짐작은 합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갈지 누가 압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낳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꿰맬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여러분들은 지금 다 미워할 때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발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의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말을 알고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중요한 언급이 그 뒤에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영혼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시간입니다 기침할 때가 있으며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성경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며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는 그냥 신약에 있는 말씀만이 아니옵시다 전도서에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기뻐하며 오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렵다 그래서 매일 슬퍼하고 일어나자마자 슬퍼하고 주무실 때 슬퍼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얘기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구별할 줄 알고 선을 행하는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기뻐하시는 그리고 선을 꿈꾸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아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크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샘플을 가지고 시간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영권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인지를 샘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껴멸 때가 있고 그러듯이 깰 때가 있고 졸 때가 있고 그런데 이제 설교 시간에 주로 졸면 안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왜 성경을 통독하자는 거냐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성경을 통독함으로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결국은 그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꿈을 더 꾸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요셉이라는 사람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 상황 이야기 이 두 이야기를 성경을 통독하면 잘 묶어서 헤아릴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두 이야기는 따로따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개시로까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누구인가 했을 때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요 성경을 통독한 사람이요 성경에 대해서 어느 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너는 누구인가 했을 때 네 한국 사람입니다 Not bad 너는 누구인가 아 저 남자입니다 Not bad 누가 몰라요 너는 누구인가 아 직업이 뭡니다 누가 몰라요 그런 건 말고 그런 시시한 건 말고 너는 누구인가 했을 때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 뜻입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아 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려면 예수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창세기에서 요한케시로까지 전체를 통독하면서 예수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발견하고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믿고 그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농사를 짓든 고기를 잡든 남자로 살든 여자로 살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간에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소 서론이 길었습니다 성경을 왜 통독해야 되는가 왜 성경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가 지금부터 이야기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답답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답답했느냐 그의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는 얘기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사 당신이 이제 곧 잘 될 거라는 거예요 3일 안에 당신이 곧 잘 될 겁니다 옥중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있었잖아요 이 이야기 자세한 건 꼭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더 자세히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이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오다가다 스쳐 지나가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감옥 안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과 이 세 사람 사이에 이야기가 오가다가 떡 굽는 관원장 당신은 별로입니다 잘 안 될 거요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3일 후에 잘 될 거요 이렇게 이제 요셉이 얘기를 건네주면서 하는 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사람이 살면서 누구에게 건져달라는 얘기는 물에 빠졌을 때나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나 그럴 때 다급할 때 하는 소리입니다 너무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이제 건져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정이 괜찮아서 그런 분 안 계시죠 건져주세요 하시는 분은 여기 와서 지금 계시는 분이 안 계세요 옴짝달짝 못하고 죽을 지경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이제 하는 말이 건져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요셉이라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바로에게 좀 말해서 나를 건져주세요 지금 그가 있는 곳은 보디발 집의 감옥입니다 근데 왜 보디발에게 말을 좀 잘 건네서 나 좀 빼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이 이제 바로 왕을 만날 터인데 바로 왕에게 나를 말해주세요 mention to mention me to 바로 이렇게 나에게 나를 바로에게 언급해 주세요 참 이게 술 맡은 관원장 입장에서 이거 잘될 거란 얘기는 오케이 그러나 바로 왕에게 가서 감옥에서 만났는데 그 젊은 한 청년 그 20대 후반의 청년이 당신에 대해서 자기에게 얘기하라고 그럽디다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부탁하는 겁니다 나를 좀 바로에게 언급해 달라 왜요? 이 상황이 이제 파악이 되시죠? 아무리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의 측근이라 할지라도 보디발에게 얘기해봤자 보디발이 더 왕의 측근이기 때문에 요셉의 신상 변화에 전혀 요동도 미동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잘 짜여져 있는 그들의 이 파워 관계 왕 보디발이라는 이 경호실장 술 맡은 관원장 그 이 틈새에 누가 끼어들어서요? 요셉이 끼어들어 버린 겁니다 억울하게 헐 해주세요 이야 거기 억울하게 끼어들어서 꼼짝도 못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숨도 못 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뭔가 틈새를 열어보려고 이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왕한테 나를 좀 언급하셔서 나를 여기서 좀 빼주십시오 여기서만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이야 절박하구나 우리가 살면서 절박한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지금 요셉도 정말 절박한 상황이고 앞뒤가 꽉 막힌 상태에서 도대체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이쯤 되면 이제 보통 인간들은 자포자기에 거기에 이제 언어도 욕만 골라서 쓰고 생각하는 게 욕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말고 요셉이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져 버린 겁니다 꼼짝달짝 못하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죠 애국의 파워 권력 세력 안에 틈바구니에 끼어서 마치 큰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는데 벌레 한 마리 그 틈새에 이제 끼어 있는 것 같아요 맞물리면 이게 뭔가 으깨져버릴 것 같아요 그런 삶의 상황에 요셉이 차있다는 겁니다 부탁을 했는데 아 그렇게 라고 답을 하고 나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깨끗하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충분히 이해하시죠 뭘 기억해요 그리고 만 2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등등등등등등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즉 바로왕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깔끔하게 해석해 주는 자가 없었더라 이런 상황이 다 지나고 얼마나 많은 폭풍이 지났는지 아시겠죠 이런 상황이 다 지난 상태에서 다 지켜보고 있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면서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적 갖게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의 친위대장의 종 키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폭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야 빨리 데려와 이렇게 된 거죠 2년 후에 언급한 거예요 몇 년 후에요? 2년 후에 아마 2년 전에 언급했으면 바로왕이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러나 이제 2년 후에 요셉이 그렇게 부탁한 대로 요셉이 부탁되문도 아니죠 사실은 자기에게 워낙 그 사건이 컸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왕에게 요셉을 언급했고 요셉이 바로 와서 바로를 만나서 이제 시간 얘기를 해요 시간 얘기를 기초로 나라 변동 이야기를 합니다 7년, 7년, 14년 동안 나라 행정조직을 바꾸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온 세계 모든 나라 경영을 방역 시스템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갑자기 모든 나라의 방역과 관련된 부서가 가장 중요한 부서가 되는 전쟁이 일어나면 국방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뭔가 어려움 상황에 처해져서 경제적 어려움이 처해지면 무슨 경제부서 경제기획처나 이런 데가 커지겠죠 그런데 갑자기 방역 부서가 온 세계에 커져서 그들이 어떻게 하든 이 시기를 늘려보려고 계획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치 이슈화한다 때로는 방역이 때로는 전쟁이 때로는 빈곤이 정치 이슈화에서 나라 시스템 전체를 송돌이 채 그쪽 세력들이 딱 쥐고 있는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이 2년, 2년이 아니라 7년, 7년, 14년 동안 나라의 모든 시스템을 풍년과 흉년 나일광 관리 시스템으로 송돌이 채 바꿔야 된다고 14년의 미래를 시간 얘기를 합니다 이때 바로왕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국이라는 나라가 7년, 흉년을 극복합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따져서 이전 7년은 극복한다고 말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풍요가 넘치는 시기였으니까요 그러나 그 7년 준비를 통해서 이후 7년 흉년을 극복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공로로 요셉이 애국에서 떠버렸죠 와우 요셉이 애국에서 떴고 애국에서 뜬 지 9년 만에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왕을 만난 지 9년 만에 처음 술 맡은 관원장 만났는데 2년 동안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러나 이제 2년 후에 14년 이야기했는데 14년이 진행되는 도중에 9년 만에 떠버린 거예요 9년 만에 떠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데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 되셨죠 데려와서 고샌 땅에서 목축업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힘이 있고 그러니까 고샌 땅이라는 좋은 땅을 바로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술 맡은 관원장이나 보디바를 통해서 굳이 바로에게 말을 건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직접 바로왕에게 왕이시여 잠깐만 그러면 그러면 뛰어와요 그러면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저희 가족들 내려오는데 이들에게 직업은 목축업 사는 곳은 고샌 땅 기회를 주십시오 오라고 얘기했더니 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요셉과 그 다음에 요셉의 가족들 야곱과 70여 명이 그곳에서 살게 된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창세기에서 이 중요한 이야기는 와우 이후에 이제 추레굽기로 이어가면 이 창세기와 추레굽기를 묶고 있는 시간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민족을 만들고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공간은 애굽이고 시간은 수백 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말씀하신 거죠 애굽에 들어가는 일 이 일이 실행되는 과정에서는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 첫째는 보디발 두 번째 술 맡은 간원장 세 번째는 왕과 씨름하면서 입애굽에 이 모든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후 시간이 지나고 그 고샌땅 그 고샌땅 땅에서 출애굽을 해요 민족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하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출애굽하는 동안 6개월에 걸쳐서 모세와 바로가 9차례 협상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나 그 협상도 사실은 결렬됐고 맨 마지막 중요한 사건이 첫 번째 6월절 이라는 걸 출애굽기에서 기록하고 있죠 첫 번째 6월절 첫 번째 6월절은 1년 된 어린 양을 각 가족 수대로 잡아서 피를 받아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라 라는 사건 그 사건으로 히브리인 각 가정의 장자들은 반드시 이 순종을 통해서 살아남는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순종하지 않는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은 죽는다 그래서 그날 애굽에서 애굽의 장자들은 죽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며 반면에 히브리인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은 한 명도 순종하는 자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눔이 결국은 애굽이라는 나라 제국을 꿈꾸는 그 나라를 항복하게 할 것이다 미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날 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6월절입니다 와우 그리고 1500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1500년이 지나고 사복음서에 가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6월절을 지키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뭘 지키셨어요 6월절 어디서 시작된 6월절이에요 애굽에서 시작된 첫 번째 6월절을 1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그 첫 번째 6월절을 기념해서 150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6월절을 지켰다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너희도 다 한다는 거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오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 다음 얘기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궁금하지 않으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네 알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고 인자가 십자가에 못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오예 섬뜩한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못박힌다 그러기 위해서 팔린다 예상치 않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심상치 않은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일주일 단위를 지키는 6월절 애국에서 시작된 첫 번째 6월절이 1500년 동안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 명절이 시작되는데 그 이번 6월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번 6월절입니다 이번 6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박히고 그런데 방법은 팔린다 팔리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진행된다 라고 미리 계획을 말씀하신 겁니다 안 놀래는 여러분들이 놀랐다 제자들도 별로 안 놀랬어요 그런데 그때 예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계실 바로 그때 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과 함께 지금 다가올 이틀 후에 시작될 6월절의 상황이 이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바로 그 동시에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이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은 현직 대제사장이 있고 전직 대제사장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 전체와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때 모여서 뭘 하느냐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헐 해주세요 헐 예루살렘의 6월절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면 어떻게 잘 모실까 이거 의논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지난 3년 동안 수많은 곳곳을 다니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듬어안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 모여 어떻게 환영식을 할 것인가 플랜카드는 어떻게 걸고 누가 누가 이렇게 뭔가 조는 사람 있더라도 놔두고 할 것인가 신경 쓰지 말아야지요 여러분들이 조는 사람 계신다고 해서 제가 신경 쓰면 설교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놔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렇게 아니 의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뭘 의논하고 있는 거니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법을 의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헐이란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헐 해주세요 이야 참 격길로 가도 너무 간다 싶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이번 6월절에는 하지 말자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번 6월절을 놓고 양쪽 계획이 엇갈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밝히신 계획과 대제사장들의 계획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번에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 대제사장들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모든 지도부에서 하는 말은 이번에는 예수 이번 명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때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이번 명절에는 피하겠다 왜요 너무 민감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민감한 문제가 밀란입니다 사실은요 정치인들이 뭔가 정치적 국가의 이해관계를 따져서 뭔가 꼬트리를 잡아서 전쟁을 일으킨다 이것도 심각한 일이지만 정치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전쟁은요 또 정치인들이 금방 컨트롤해서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의 컨트롤을 벗어난 파워가 뭐냐면 밑바닥에서 일어난 밀란이라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이해 되셨죠 별 관심들이 없으시군요 세상에서 많은 전쟁들의 소문들이 있잖아요 그 전쟁 소문이라는 건 어린 아이들이 자기들 반에서 짝먹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한판 싸우는 걸 신문 내지 않습니다 그걸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개들 사이에서는 전쟁이지만 전쟁이라는 거는 국가가 국가 단위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차없이 써서 그냥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바로 이 행위가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은 예를 들면 국가 최고 권력자들이 컨트롤하면서 계산해보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 시작을 해서 컨트롤하다가 이쯤에서 끝내야 되겠다 시작하면 지들끼리 합의해서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인들이 시작한 전쟁은 어찌어찌 가다 보면 정치인들이 합의하는 순간 끝나버립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밀랍입니다 정치인들의 컨트롤이 불가능합니다 밑바닥에서 일어나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대제사장 세력들이 보기에 오 이거 이번 6월절에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온다 이건 확실하죠 왜 예수가 예루살렘에 확실하게 올라온다라는 걸 대제사장들이 알아요 제사장 나라 법 이런 이야기를 알아야 예수에 대해서 아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쪼각 쪼각 띄엄띄엄 가지고는 예수의 사람도 쪼각 쪼각 띄엄띄엄 입니다 그래서는 곤란하죠 놀랍 놀랍게도 이들이 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번 명절에 6월절에 올라온다는 거 우리 예수님은 언제부터 6월절에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셨느냐 성경의 기록이 따지면 이미 10살 전부터 우리 예수님이 6월절에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6월절 명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것으로 가시는 것이고 지난번에도 지난 2년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우리 예수님의 공적 사역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우리 예수님은 그냥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역하신다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신 제사장 나라 있잖아요 1500년 전에 만든 그 제사장 나라 법을 그대로 지키시면서 그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그 법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6월절에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건 틀림없는데 그들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 법을 잘 지키세요 문제는 지난번 올라오셨을 때와 그 다음 그 지난해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와 3년 만에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만에 뭔가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하신 상황을 지켜오다가 이번에 보니까 대제사장 세력들이 보니까 이번에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자 그 분위기 짐작이 되시죠 네 해주세요 네 오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 세력들이 상황 판단한 거예요 이번에 죽이지 말자 왜 빌란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끝을 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건너오면 결국은 이번 6월절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알렐루야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선언하셨는군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그 안에 시간이 들어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창세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이 이제 때가 참에 완성하셨다 라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라고 선언하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 계획대로 가장 소중한 시간을 쓰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기록하신 모든 성경의 시간 이야기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 이야기가 그의 아들 이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잘 준비해서 오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내가 참에 내가 참에 할렐루야 이 성경 이야기라는 그 다음 이제 요셉의 그 이야기 요셉의 애굽의 흉년 이야기와 우리 예수님의 그 6월절 이야기 이 이야기를 또 하나로 연결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흉년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함으로 고샌땅을 확보했다는 거죠 고샌땅을 확보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목축업에 종사했다는 거죠 그 목축업에 종사하게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가서 외삼촌을 만나서 목축업자로 거듭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와서 하란에 내려와서 형을 만나가지고 양과 소를 많이 죽였다고 제안할 정도로 양이 많았죠 그 많은 양들을 이제 장자인 루벤지파를 비롯해서 문하세지파 등등이 그 목축업을 주로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내려오면서 비록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지만 2년째 흉년이 들었지만 사실은 양들은 많았다는 거죠 소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와서 바로왕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으니 애굽에서는 농사일이 값나가는 고부가 가치에 돈 되는 일이지만 이 목축업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감당할게요 고샌땅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샌땅을 확보했고 그랬기에 수백 년이 지나고 바로 첫 번째 6월절 때 각 가정단위로 약 한 2만 3천 마리 이상의 1년 된 어린 양을 골라서 6월절 양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1년 된 어린 양 1년 시간이잖아요 아무 양이나 노우 1년 된 어린 양 각 가정단위로 한 마리씩 이 이야기는 결국은 애굽에서 효과적으로 6월절을 지키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충분히 키우고 있었다는 얘기고 각 가정단위로 양들을 많이 키우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양들의 새끼들 가운데 1년 된 양들이 꽤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아울러 1500년 시간이 지나고 이제 사도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말은 1500년 전의 6월절의 시작과 그 6월절의 관계를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라는 이야기에 가면은 십자가에 왜 못 박히시는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분의 피와 살을 우리를 위해서 다 대가를 지불하신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립게 되었다 라는 놀라운 이야기죠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이야기 따라서 요셉의 그 시간 이야기와 우리 예수님의 6월절 시간 이야기와 대 제사장들의 시간 이야기와 각자 노인 곳곳에서의 시간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모든 시간 이야기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우리 예수님까지 사도 요한까지 2000년의 시간 안에 담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셨다라고 이 책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책을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 안 되는 건지 우리는 가급적이면 옷을 입어도 자기 멋대로 이렇게 자기 각도로 폼나게 입으려고 책을 읽어도 뭔가 자기 각도로 폼나게 읽으려고 그런데 옷 음식 여러 가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만의 각도로 멋지게 하세요 그러나 성경만큼은 그렇게 읽지 마세요 성경만큼은 자기만의 각도로 읽고 싶은 대로 읽지 마시고 꼭 기록된 대로 성경을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기초 중에 기초가 시간 이야기 공간 이야기 하나님이 시간을 사용하셨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공간을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을 사용하셨다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을 통독하되 그 기초 중에 기초가 하나님께서 2000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이야기고 그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시간을 후회한다든지 시간을 가지고 안타까워한다든지 시간을 가지고 연련해 한다든지 그리하지 않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을 맡기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 다음 시간에는 성경 통독의 기초 공간 그 다음 시간에는 성경 통독의 기초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재밌어요? 네 이 책을 왜 통독해야 되는지 통독하되 그냥 빨리 읽고 아니면은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는 걸 성경 통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 순으로 잘 정리정돈해서 시간 공간 인간을 통으로 기초를 잘 정리하는 것을 성경 통독 이라고 말하고 그러므로 말하면 아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사건을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귀히 여기셔서 이끄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영원을 사모하며 항상 기뻐하는 인생을 꿈꾸는 우리 인생으로 채워갈 수 있습니다 기승전 결 인데 기승전 성경 시작과 결론 결국 성경이다 모든 게 성경이냐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게 성경입니다 언뜻 언뜻 보면 성경하면 또 좋은 요절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라는 이 놀라운 말씀 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집에 모든 희망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이 보인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이 정도 한 중요한 새해 요절이면 성경에서 우리가 충분히 얻을 교훈을 다 얻은 건데 왜 성경을 통독하려고 하는 건가 창세기부터 게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다 읽으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왜 창세기부터 출애국기 레위기 민숙이 신명기를 지나 한참 권권권권권을 보고 그 다음 사부금설을 지나 사도행절을 지나 요한 게시록까지 왜 전체를 성경을 통독하라고 조병호 목사는 괴롭히는 걸까 온 대한민국 성도들을 성경 통독하라고 괴롭히는 것에서 모자라고 부족해서 전 세계 교인들을 괴롭히려고 통성경 세계화를 꿈꾸는 것일까 과연 그럴까요 아니올시다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독하라 통성경 공부하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려면 부분 작은 거 가지고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노래가 좋습니다 노래의 여러가지 종류 종류가 있는데 가장 노래의 기초적인 노래는 동요입니다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노래의 시작은 동요입니다 그러나 동요만 가지고는 노래의 풍요로움을 다 맛볼 수 없습니다 동요를 배우기 시작해서 결국은 수많은 장르의 노래들을 다 공부해야 뮤지컬과 오페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삶의 주제들을 다루는 감격을 노래와 곁들여서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곡의 동요로 노래는 끝내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성경 몇 구절의 요절로 성경 공부는 끝내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동요는 악보에 충실하지 않아도 금방 배워서 익숙해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인생에 큰 감동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놀라운 곡들은 악보에 충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악보에 치중해서 달려들어서 꼼꼼하게 연습에 연습을 더해야 그 연주가 진행될 때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의 감동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노래의 진정한 목적이요 동요를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성경을 부분이 아닌 즉 요절주의나 권별주의가 아닌 성경 전체를 통독하고 통독해서 성경 전체 스토리를 꼼꼼히 알아가자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 앞에 강건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인생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시라 통독하시되 기초를 잘 다지시고 꼼꼼히 통독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기품께 성도인들이 성경 전체를 역사순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1년에 10번씩 통독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격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을까 얼마나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을까 그런 마음을 백번 이해합니다 왜요 해봤거든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게시로까지 전체를 다 아예 정성을 다해서 한 권을 다 역사순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읽어 내려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안 해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요절주의와 권별주의에 치중해 본 사람들은 그거에 단맛이 길든 사람들은 동요 부르는데 너무 치중해서 동요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전체 그 복잡한 모든 곡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소화해야 되느냐고 얘기하듯이 결국은 요절주의와 권별주의에 집착하면 성경 전체의 그 놀라운 오케스트라를 제대로 감상할 수 없습니다 이걸 해봐야만 압니다 그래서 지난 35년 동안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꿈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성경통독의 대중화 학문화 열심히 시도했고 이제 드디어 세계인들을 괴롭히려고 성경통독의 세계화 를 꿈꾸고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진심으로 주 안에서 강건하는 기적의 축복을 누리게끔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한 권으로 그 모든 게 가능합니다 오늘은 성경통독의 기초 중에 하나님의 공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공간 쉽게 말하면 땅입니다 우리가 서서 걷는 자리 그 다음 우리가 누워서 자는 자리 걸어야 되잖아요 누워야 되잖아요 어디에 땅에 땅이 그렇게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려면 범사에 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땅을 넉넉히 사용할 수 있고 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때 범사가 잘 되는 것이지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없는데 어떻게 범사가 잘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땅 투기하란 얘기가 아니올시다 전쟁에서 남의 나라 땅을 빼앗으란 얘기가 아니올시다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의 전체 땅 이야기 성경에 들어있는 땅 이야기를 잘 공부하면 땅을 투기하라는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하라 노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땅은 하나님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땅이 하나님의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 땅은 대한민국 땅 저 땅은 일본 땅 독도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 땅 태평양 건너서 어느 쪽은 미국 땅 어느 쪽은 멕시코 땅 나라 땅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이 세상에 모든 인간이 사용하는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은 약한 1500곳의 땅 지명을 장세기부터 게시록까지 동원해가면서 땅이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초 이야기를 시간이 허락되는 범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난 땅 한 평도 없다 난 서울에 땅 한 평도 없다 네 저 서울에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저 뉴욕에 땅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땅 한 평 없다 뉴욕에 땅 한 평 없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외로웠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 그럴 겁니다 왜요 성경을 통독해서 성경의 공간이야기 성경의 땅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땅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나면 그런 것으로 속상하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쓸쓸하거나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통독하여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영혼이 잘되고 땅을 포함한 범사가 잘되고 그래서 강건한 삶을 사는 기적같은 인생 기적의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듣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하나님께 우리 소망을 아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소망 중에 여러가지 소망을 하나님께 아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성경이 창세기부터 게시로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부분적으로 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1500곳의 공간을 다 동원해서 공부를 해두어야 아하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구나 어떻게 땅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라와 나라 사이가 땅 가지고 싸우는 전쟁 그 나라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땅 가지고 하는 투기 땅 싸움 이런 거에서 지나치게 몰두해서 거기에 인생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고 놀랍게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복되기를 우리하는 모든 범사가 잘 되기를 그리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강건한 삶을 살기를 꿈꾸게 되는 요한 3사에 기록된 그 이야기의 본뜻을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왜요 오늘 이 시간을 비롯해서 몇 번에 걸쳐서 이 땅 이야기 성경통독의 기초가 되는 이 땅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큰 땅의 틀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성경통독의 기초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이 시간에는 성경통독의 아주 중요한 두 번째 기초로 하나님의 공간 땅 이야기 성경이 기록된 땅 이야기는 당연히 가장 큰 이야기는 에덴 동산이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 큰 이야기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인간에게 삶의 자리에 땅으로 주셨다는 이야기와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거라는 그 큰 시작과 끝 이야기 안에 1500여 곳의 땅이 등장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며 인간들의 삶의 자리로 이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지금부터 공부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로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느 한 땅을 보여줄 테니까 그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루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이라크 지역에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그 먼 거리를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땅을 딛고 이라크 땅에서 가난한 땅까지 아브라함이 걸어온 거예요 본격적으로 아브라함 인생과 땅 이야기는 뗄레야 뗄 수 없다라는 것을 장세기 12장에서 장세기 26장 사이에 아브라함의 삶의 땅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꿈이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땅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더니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터인데 이 땅을 사는 너의 후손들의 삶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겠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렐루야 이 말을 알아야 믿지요 이거는 세상의 어떤 요절보다도 또 중요한 요절입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나 해서 가나안에 도착했더니 이제 너와 너의 후손의 삶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 무슨 민족이요 대한민족이요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 이 말은 이 말 속에 보면 이 지시할 땅 얘기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땅 얘기를 다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와우 성경의 땅 이야기는 어느 한 특정 일정 지역을 전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 처음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의 삶의 자리에 땅들을 하나님은 다 관심 갖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보며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 땅의 수많은 사람들과 나누자라는 꿈이 들어 있고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의 가나안 이야기는 모든 민족을 담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땅이야기고 따라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모든 민족이 사는 삶의 자리 그 땅에서 그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와우 자 가나안 이 가나안 이제 예루살렘이잖아요 결국 궁극적으로 2000년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땅에서 가나안 땅 예루살렘 땅에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모든 민족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어느 곳에 삶을 살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루살렘에서의 그리스도인은 좀 더 하나님과 가깝고 서울에서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좀 멀고 이런 거 없이 모든 민족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게 2000년 만에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땅이야기에서 좀 더 큰 이야기는 에덴동산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야기고 좀 그 안에 좁혀 들어와 보면 기초가 아브라함의 가난한 땅에서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이야기고 이걸 잘 그림을 그려두셔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졸지 않습니다 네 해주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졸면 전문용어로 꽝이야 재밌어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야기 공간이야기 사람이야기가 나오면 벌써 실력이 없으니까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통동을 못하는 겁니다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면 성경을 읽어가면서 눈들이 커집니다 어느 만큼 성경을 읽다가 너무 성경이 재벌어서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한 그 본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왁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 낙유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땅으로 가니라 이게 모리아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을 가난에 보내신 이유 모든 민족을 복박해 하겠다는 큰 이야기는 사실상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아브라함이 알고 믿었다는 것 외에는 모든 민족과 접촉의 통로도 없고 뭔가 거기에 디테일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아브라함이 가슴에 담았으면 뭔가 지금부터 4천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하나 줘서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 보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모든 민족을 다 지구본을 통해서 보게 하고 여기 몇 명 몇 명 이 정도 은혜는 베푸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1절 모든 민족에 대한 어떤 정보도 사실은 모든 민족에 대한 정보는 갈대야 우르나 애굽에 더 있었죠 더 오히려 그들이 이제 고바벨로니아 혹은 이집트 문명을 흥황시켜 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난한 땅에 와서 도대체 뭔가 크게 정리된 게 없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와 나의 후손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겠다 모든 민족의 삶의 자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하늘의 뜻이고 이 땅에서 점차 이루어지시겠다는데 아브라함의 삶의 실질적인 느낌 피부로 와닿는 느낌은 거의 없었고 하나 와닿는 게 아들 이삭을 겨우겨우 하나 준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이 얼마만큼 자랐을 때 이제 그 땅에서 또 특정한 한 곳 모리아산이라는 땅을 정하고 삼일길을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결국 이 이야기는 이 땅 모리아산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 이런 관계도 있고 아저씨와 동네 아이 뭐 이런 관계도 있고 우리가 살면서요 의외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민규 너와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은 아니야 너와의 나와의 관계는 아저씨와 그냥 어느 청년의 관계야 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딱 하나밖에 없어 한 사람밖에 없어 소중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동네에 자기 아버지보다 더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버지 또래에 괜찮아 보이는 아브라함 나이의 사람들이 많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삭에게 딱 아버지는 늙은 늙은 왜냐하면 너무 나이 차이가 나요 자기 또래 애들이 봤을 때는 아버지가 좀 젊었겠죠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좀 꼰대일까 나이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이삭의 나이는 20대가 채 안 됐을 거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그때 100 한 20세가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야 이 나이 차이가 100살이 난다는 건 도대체 아저씨라고 부리기도 어렵고 자기 친구 이삭의 친구들은 보면 아버지하고 굉장히 뭔가 좋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는 유일하게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저씨고 자기 아버지는 딱 한 사람 아브라함 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과 즉 그 아버지와 함께 삼일길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어이 아브라함 네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에 와 내가 환상적 파티를 준비해놨어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놀라운 음식을 준비해놨어 와 그러면 좀 뭔가 느낌이 괜찮잖아요 그럴만하잖아요 왜냐하면 특별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한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건 정말 특별하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너희 둘만 와 그 근처까지 종을 데려오다가 종은 거기서 머물라 그러고 모리아산 위로 올라와서 이 파티는 너희 둘만 참석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초대하셨어야 되는데 그런데 파티가 아닌 번제였다는 겁니다 바로 그 모리아산 그런데 그 번제를 드리려다가 거기서 멈추죠 그리고 이후 20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바로 바로 그곳 인근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 땅 인근에서 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사실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인생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인생들을 태어나게 해서 그들을 그 피조물들을 십자가를 다치게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유일한 독자 하나님의 유일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그 모리아산이 있었던 그 인근의 땅에 2000년 후에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십자가의 번제로 내어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꿈을 꾸신 그 놀라운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는 그 꿈은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꿈이 넓고 길고 원대한지를 보여주는 빅스토리입니다 어떻게 이 이야기들이 촘촘히 연결되는지를 알면 더 큰 은혜입니다 이 이야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독합니다 성경을 뭐 한다고요 통독한다 자 이 이야기만 딱 돼서 그대로 알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 안에 너무나 많은 딱 얘기가 나옵니다 이를테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선택해서 읽은 예레미야 27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있습니다 5절 27장 5절에 보시면 나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오른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산에 손에 주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전 6세기에 바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오른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산에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이게 무슨 얘기지 도대체 갑자기 가난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정한 그 땅에 대고 지금 갑자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즉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이 따라왔던 갈대와 우르죠 수백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포함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땅들을 그 바벨론의 너부가네산의 손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자 이 이야기는 왜지 분명히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말씀하셨고 그 뜻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난한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벌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아브라함이 믿었잖아요 이삭도 믿었죠 내주세요 모세도 믿었죠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아주 장구하게 아주 그냥 도도하게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C 6세기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모든 땅 모든 땅의 통치권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죠 바벨론의 너부가네살에 손에 하나님이 다 통치권을 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언뜻 우리의 반응 첫째는 별 관심 없어 난 큰 관심 없어 이게 첫 반응일 수 있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나에겐 주신 말씀이 있어 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야 이 말씀만 붙들면 돼 혹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주셨어 그러니 예레미야 애는 그 얘기는 내가 잘 몰라도 돼 혹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기도 때마다 주신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느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 가슴 심장 깊은 곳에 주셨는데 흔들리지 않는 이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의 바벨론 땅 이야기 좀 모른들 어때 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보통 분들은 이래도 된다고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스토리를 해석하지 않고도 교회를 10년이 다니는데 이게 숙제로 남아있지 않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이 사실을 잘 모르는데도 이게 숙제가 아닌죠 관심이 없으니까 아 우리 하나님께서 잠시 인간을 지루하게 하려고 예레미야에게 글을 쓰게 하셨구나 또 그렇게까지 또 웃자면서 웃음인데 진심의 해석이 다 담겨있는 헐려주세요 그렇다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이 요절은 어떻게 할 겁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니 이 말씀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예레미야가 글 쓴 그 긴 이야기들은 지루하라고 성경 읽다가 지루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이야기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아주 핵심 주장 중의 하나는 땅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왕이 온 세계에 땅을 소유한 채로 70년 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예레미야의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을 통한 가나안의 가나안의 모리아산 이야기와 예수의 그리스도를 통한 바로 그 가나안의 바로 그 가나안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이에 왜 그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뭔가 격길로 셀 수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뤄야 되는지 아니면 꼼꼼하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일관적으로 정리해 가시는 스토리인데 우리가 단지 성경을 제대로 역사순으로 통독하지 않아서 잘 모를 뿐인지 전자인지 후자인지 결정하십시오 후자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왜 왜 이 이야기가 나왔나 왜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 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해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예레미야의 이제 멍해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유다왕 시드기아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하베 왕과 암문자센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와 같이 전하라 나는 여기서 나는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첫은 팔과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너부가르살에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나니 와우 이건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구 한두 사람에게 그냥 사적으로 속삭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당시 국제 관계 안에서 다 얽히고 설켜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왕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하라는 얘기입니다 왕들은 다 자기들 나라의 땅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모합 암몬 애돔 주변에 모든 나라 왕들에게 땅을 모하라는 겁니까 포기하라 이 땅을 다 누구에게 주었노라 바벨론의 누부가네살에게 주었노라 따라서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 왕 시득이야 유다 왕 시득이야 주변 나라들을 어떻게 묶어서 응집해서 땅 지키겠다고 그 땅을 기반으로 나라 지키겠다고 헛수거하지 마라 이걸 예루살렘이요 가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이거는 잘 처리하려면 성경을 통독하면 알 수 있습니다 뭐 하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독하면 알 수 있다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 즉 아브라함에게 지세할 땅으로 가라 모리아산으로 가라 해서 번제사건 그 다음 우리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반드시 입성해야 된다 그래서 아예 제자들에게 결심하고 각오를 단단히 보여주신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셨죠 바로 이 이야기의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이야기에 왜 갑자기 바벨론이 저렇게 불쑥 옆으로 튀어나오는가 그 이유는 바로 레위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레위기에 레위기에 하면 어디쯤에 있을지 짐작이 되시죠 레위기 26장 게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에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거스린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하므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와우 이제 성경을 열심히 통독하신 분들은 오호 이 반응이 나오셔야 돼요 역사순으로 그냥 통독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통독하시면 성과가 적습니다 제가 편찬해 놓은 성경 통독 통독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읽어가시다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가십니다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곳곳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써놨거든요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한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즉 하나님께서는 내유기를 통하여 어느 때 어느 시점에 이들이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경영을 잘 못하면 1단계는 흉년 2단계는 수탈 3단계는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처벌을 받겠다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는데 바로 이 사건이 예레미야 때 일어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면서 여러 땅들을 사용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다만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이 바벨론 땅이라고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명확하게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지에 끌려가서 끌려간 그곳에서 형벌을 달게 받으면 이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쏟아지는 그 놀라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제사장 나라의 법을 잘못 어기면 하나님께서 처음엔 흉년을 두 번째는 다른 나라가 와서 빼앗아가는 수탈을 세 번째는 아예 그 땅에서 못 살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거기에서 왜 끌려왔는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포로가 되어버리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약속이 땅 가나안에 살지 못하고 이곳에 포로로 끌려왔는가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그 원인을 깨닫고 그 이유가 바로 제사장 나라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안음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제사장 나라 약속을 하나님과 맺긴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킬 힘이 우리에게 부족했구나 우린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대가로 이곳에 끌려왔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 받는 거 합당합니다 이걸 고백하면 이걸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끝도 밑도 없으면 계속 길어져요 제가 합당합니다 이렇게 깨달으면 내가 야곱감해진 내 언약과 이삭감해진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감해진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면 그 약속의 땅에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진행되는 도중에 아 혹시 역사적 과거 역사적 미래 시점에 무슨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셔서 다시 바로잡겠다는 계획을 미리 말씀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예레미야가 이 사실을 지금 설득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일관적 계획 오래된 계획이 치밀하게 진행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민규야 사랑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말만 하고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랑한다는 그 말 속에 너무나 많은 디테일들이 다 들어있는 거야 아버지나 민규에게 학비도 대고 음식값도 대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이런 디테일들이 가득 들어있어야 사랑한다는 말이 와닿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치밀한 계획이 치밀하게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와우 놀랍다 빼앗겼던 그 땅을 다시 되찾게 될 거라는 거죠 누가 되찾게 할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되찾게 할 거라는 겁니다 왜요 70년 후에 바벨론이 망해버리고 페르시아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이 세상을 경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력은 없지요 유대인들은 월등하죠 저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레반트 지역 전체를 그 땅을 세금 거둘 땅으로 만들 능력 있는 자들이죠 와우 그래서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돌려보내서 유다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나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세상 돌아가는 흐름 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대 그런 거나 파악하고 주식 투자에서 돈 몇 푼 챙기고 땅 투기에서 돈 몇 푼 챙기는 아 어느 쪽에 개발된대 그런 개발 개발 이익이나 챙기고 아 어느 정권은 어느 쪽을 개발할 거네 그런 거나 눈여겨보고 그런 거나 가지고 좀말래기 투자나 그런 시시한 얘기는 여기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싸그리 채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땅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땅을 경영하시는 이 이야기 가운데 와우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 땅 이야기 하나님이 성경에 공간을 집어넣은 이야기 하나님이 만드신 곳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다섯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난한 땅을 확보하셨다 와우 500년 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의 산에서 제사장 나라를 만드셨다 어디에서요? 신의 산 그 공간을 일부러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준비하신 거예요 와우 해주세요 오직 신의 산 그 광야만이 뭐가 필요해요? 만나가 필요해요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만나 신의 산 그 땅을 모세가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이야 정말 모세 믿음 짱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신의 산으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라는 바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스탑하고 그 이삭 대신 그 모리아산에 사냥을 준비해 놨죠 제 책에는 제 책에는 있던데 그 하나님의 산에 준비되었다 이 말이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그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얘기 하나님이 그 대신 준비한 거예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이삭의 후손들인 모세 때 500년 후에 신의 산에 가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와우 그것에 도착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을 통해서 얻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교훈과 축복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신의 산이라는 이 땅을 준비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의 주신 만나가 효과가 떨어졌죠 그래 이제 그곳에서 주시고 드디어 이제 드디어 만나 세대들이 가난한 땅을 여우수아 때 차지하게 하죠 그리고 500년 후에 다윗이 여우수아가 차지하지 못한 여우수아가 점령하지 못한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우수아가 가난 안에 들어갔는데 400여 년 동안 점령하지 못한 그 땅을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고 드디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년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다 천년 전 아브라함이 인근에 모레아산에 번제를 들였던 곳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야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350여 년 만에 예레미야 때 불탔다 불타고 바벨론을 가서 70년 살다 왔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모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제사장 나라 경영이야기다 그러니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공간을 사용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성경 전체를 늘 역사순으로 통독하면서 이 통독 성경 잘 사용하세요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해야 될 통독하기에 가장 월등한 적합한 책입니다 꼭 이 책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모세가 하나님을 믿어줄 때 그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마음 예레미야가 모세 때 기록한 그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바로 이 시점이라고 도대체 가기 싫지만 다벨론 땅에 가서 포로해야 된다고 그 외칠 때 예레미야가 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런 마음 마음들을 살려가서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끝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 끝에 그곳에서 그곳이잖아요 하늘 공간에 띄운 게 아니고 그 예루살렘 공간에서 그 모든 이야기를 담아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올리시게 하므로 그 아들의 놀라운 순종으로 우리 예수의 보혈의 피로 공간이 즉 하나님의 머무는 공간이 단지 가난이 아닌 우리 모든 인생으로 온다는 거죠 너희 몸이 성전이 되어서 알리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땅끝에 사는 모든 어느 곳에 살던 사람이든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오 서울에 살아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것도 아니고 뉴욕에 살아서 하나님과 가까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어느 곳에서든 사는 사람을 만들었고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이 실행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성경 통보 갑시다 성경 통보 가십시다 요절주의에 치우치지 말고 권별주의에 치우치지 말고 전 오마설을 너무 사랑해요 저도 여러분만큼 사랑해요 저는 요한일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여러분들보다 더 사랑해요 다만 이 책에 있는 모든 기록을 다 사랑해요 그리고 다 사랑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올바른 성경 통독을 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이야기 2000년의 시간 물론 시간은 알파와 오메가 대신 예수님 이야기 안에 2000년의 시간 그 다음에 에덴 용산과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1500곳의 공간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한 5000명의 인생들 등장한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놀라운 사실을 드러내셨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 통독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하는 범사가 잘되기를 소망하시는지 그리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는지를 알고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인가 아니면 살면서도 그 나라를 느끼고 보듬어 안고 사는 나라인가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뿐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에 더 충실해야 되고 세계의 각 나라와 싸워서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데 모든 열정을 다 바쳐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일 뿐더러 지금 현재 사는 나라라면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의 모든 민감성은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지 다 온 국민이 체험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나라가 개인과 가정은 물론이요 나라가 삶의 수단이요 삶의 방법이라는 것을 한번 체득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슬픔과 기쁨을 다 걸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우리가 보이는 민족이 만드는 각 나라만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살게 하시며 죽어서 가게 하시는 영원한 나라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안 믿고 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는가 우리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물론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다면 이 땅은 인간이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만이 아니고 국민 주권의 모든 것이 실현되는 그런 나라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경 통독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독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곁들여서 여러분들이 파악한다면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해서 결국은 그 결과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또 꿈꾸면서 그 나라의 영원한 시민이 된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키워가는 놀라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정말 땀 흘리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땀 흘리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 가운데 그 가운데 3년을 진행하시는 동안 가보나움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땀 흘리는 현장에 제자들도 함께 동참했다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같이 땀 흘리는 놀라운 복을 누렸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때 예 여기에서 그때에는 우리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가운데 가보나움 땅에서 일하고 계실 어느 시점을 읽었습니다 그때 예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사이로 가실세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 가보나움 인근에서 예수님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하시다 보니까 식사 시간대를 놓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그 안식일에 밀밭사이를 지나가면서 그만 시장길을 해결하려고 밀이삭을 따서 해서 배 이불통에서 집어넣은 거예요 배고프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바쁘게 움직여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의 한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자 이 장면을 지켜보고 안쓰러워하면서 어떻게 하든 도와주고 싶다 라는 마음들을 누군가 옆에서 가질만도 한데 이 장면을 지켜본 바리세인들이 이 바리세인들의 특징은 경제적 중산층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제자들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오우 대단해요 예수님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제자들도 정말 그 스승의 그 제자입니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을 문제 삼는 겁니다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들에게 지금 안식일이니까 그 행동 멈추게 할 거예요 이렇게 시비를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 그러네 제가 우리 제자들 좀 주의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천년 전에 살았던 그들의 조상 다윗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니들 읽어봤지 그리고 이들은 다 읽어본 사람들이거든요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돌아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말은 제사장 나라 법을 가지고 모세 때 세운 제사장 나라 법을 가지고 500년 후 다윗이 그 법과 어떤 관련이 있었으며 그리고 다윗위에 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제사장 나라 법이 현실의 문제에 어떻게 대면하는지를 다 묶어서 송두리치 이야기하는 겁니다 와우 와우 성경 해주세요 이런 성경을 전체를 통독하지 않으니 이제 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라 얘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달달한 청량 음료를 마시는 시간이 설교 시간 성경 공부 시간으로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이야기 지금 1500년 이야기를 담아서 예수님과 제자들 바리세인 그들이 깊숙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안식일 법 안식일 법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보다도 소중한 법입니다 이게 안식일 법 제사장 나라의 안식일 법 그 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윗은 제사장 나라에서 최고의 모범자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로 인정하잖아 그런데 그 다윗이 제사장 나라 법에서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음식 규정이 있는데 그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사장 나라 법에 저촉된 것으로 이후에 너는 평가하지 않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모든 농부들 어부들은 안식일에는 그들의 삶의 삶의 자리에서 하던 일소를 멈춥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바쁘고 또 바쁜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주일날 돌아오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시죠 그런데 각 교회 목사님들은요 긴장 빡시게 하죠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을 죄로 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에 이릅니다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즉 다윗과 성전 이야기 제사장들과 성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연결시켜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 스스로를 성전보다 더 크다 이렇게 이제 평가해서 그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다 제사장 나라 법안의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나라가 없으면 성전이 없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의 다섯 가지 제사를 세 가지 방법으로 다섯 가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절 세 가지 방법으로 예물을 들고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여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성전에서 이게 제사장 나라의 핵심법 입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다 묶어서 말씀하신 후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나야 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이 얘기를 알아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다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난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도록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 했으리라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도 중요하지만 자비 극률이잖아요 하나님이 극률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나와 내 제자들을 죄있다라고 엉뚱하게 질러나오지 않았을 거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들이 이 이야기를 알아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말씀 더 하시는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우 놀랍다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6일 동안 해와 달과 별들을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 다음 6일째를 지나고 7일째 되는 날을 쉬시면서 안식일을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땅을 시간과 묶어서 효과적으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법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이라는 단위가 얼마나 이 땅에서의 효과가 높은지를 알고 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주 4일 근무해도 일단 주는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주장 인간의 시간의 모든 주장의 기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딱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하루 또 하나는 7일입니다 이게 어디서 결정됐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천지창조 때 창세기 2장 1절에서 결정하신 겁니다 와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가장 현대인들도 앞으로 미래인들도 효과적인 이 땅에서의 시간 사용의 방법이라는 걸 전제하고 모든 얘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담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이 말을 이해하려면 구약성경 전체를 송두리체 역사순으로 통독해두어야 이 말의 본뜻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늘 말씀드립니다 오해는 실력 없는 사람들이 늘 하는 일이다 착각과 오해 실력 없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는 삶의 방식이죠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하고 또 도움을 받아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고 착각하지 않고 쓰여진 그대로 이 게시의 옳은 말씀을 옳게 알고 그 알매 우리의 믿음에 기반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믿습니까 믿는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게시의 책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장세기 1장부터 게시록 마지막 장까지 모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게시의 책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안식일과 유월절을 통으로 입니다 성경 성경 통독의 세 번째 기초의 시간인데 왜 우리가 성경을 역사순으로 전체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통독을 해야 되는가 그 기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초 기초는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 기초를 지금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공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오늘은 안식일과 유월절을 통으로 알아야 된다 이게 성경 통독의 기초다 상당히 진도 나간 어려운 기초 이야기입니다 이제 안식일이 무엇인지 유월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통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결국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오직 십자가입니다 이 말은 구약의 39군의 모든 이야기가 십자가를 향한다는 얘기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됐다는 얘기고 십자가로부터 모든 이야기가 새롭게 출발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구성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와 관련된 기초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어느정도 그림이 그려졌으니 유월절이 뭔가를 가볍게 그림을 그리고 묶어서 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태초에 온 천하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그 존재 속에 시간과 공간을 묶어서 인간 삶의 방식으로 넣어놓은 게 안식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식 자 그런데 그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은 아담을 그 다음에 노아를 그 다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을 가난한 땅에 보내셨고 그 가난한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담고 계신 크고 놀라운 뜻을 아브라함과 나누셨습니다 내가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겠다 이 일을 너와 너의 민족 후손들을 통하여 나라를 만들어서 그 일을 진행하겠다라고 계획했고 아브라함은 이 놀라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이제 나라를 만들기 전에 선행학습으로 애굽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애굽이라는 민족이 어떻게 나라를 만들어 경영하는지 한번 보고 나와라 그래야 효과적으로 제사장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라고 계획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계획대로 500년 만에 드디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나라를 만들어도 될 만큼의 민족 구성원의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숫자만도 60만 명이요 결국 그들이 사실은 그 평행 숫자의 여성들까지 있다면 적지 않은 민족을 충분히 민족이라 부를 수 있고 나라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이라는 나라 시스템에서의 그들의 위치를 들여다보면 노예였습니다 이 노예라는 말은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의 법이라는 걸 적용시키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 나라를 만들 때 그 나라 법 안에 노예법을 집어넣으면 노예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난 노예야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은 처음부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민족들이 각기 나라를 만드는데 그 나라를 형편없이 만들면 그 나라 만들기 안에 노예 제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쯤에서 헐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안타깝게 짝이 없는 그걸 이제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됐으니까 나가자 나가자 해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라법으로 애굽의 나라법으로 그 노예들을 이미 노예화 기계화 해놓은 그 애굽왕에게 노예들을 내보내라 그랬습니다 애굽왕이 내어놓을 리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정치인은 이념주의 지역주의를 딱 잡으면요 그것을 보도의 정가처럼 휘두리면서 끝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국민들을 지역주의의 포로 안에 갇혀서 절대 못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진보니 보수니 이념에 프라임에 가둬놓고 절대 못 나오게 합니다 적절한 이론가들을 통원해서 왜 지역주의가 필요한지 왜 이념주의 진보와 보수가 필요한지를 계속 논리를 만들어서 설득해내서 그 안에서 꼼짝 못하고 모든 표를 자기들이 긁어모을 생각만 하고 있는 어줍지 않은 정치인들이 세상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쓰레기더미 같은 정치인들이 차고 넘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후에 이제 모세와 사무엘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지역주의나 이념주의의 편향에서 그것을 도구화하는지를 절실히 보게 되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그리스도인들은 명쾌하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모세나 사무엘 같은 사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이고 이 땅에서는 그래도 지역이고 그래도 혈연이고 그래도 이념이지 어쩔 수 없잖아 이러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 결코 네버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시한 나라가 아니옵시다 누가 만드셨는데 바로 왕이 놓지 않습니다 결국 모세가 6개월 동안 협상했습니다 9번의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때를 정하셔서 첫 번째 6월절을 만드십니다 이 첫 번째 6월절을 만드신 건 태초 때 안식일을 만드신 만큼이나 중요하게 만드신 겁니다 이게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알게 돼요 무슨 얘기냐 자 하나님께서 날짜를 정하십니다 오늘 밤 모세가 정한 날짜가 아닙니다 투표에서 정한 날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입니다 오늘 밤 1년 된 어린 양을 각 가족 수대로 장자를 대신해서 잡으라 겉보기에 드러난 것은 1년 된 어린 양을 각 가족 수대로 골라서 잡아서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몸을 잘 소화시켜서 빨리 먹을 수 있도록 불에 구워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놀라운 명이 손을 손을 들었습니다 즉 노예 제도를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을 나가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를 지나 추레국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 여호와께서 애급당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고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등등 그 다음 내가 애급당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귀래로 대대로 지킬 진이라 와우 이 말 속에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고스란히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0년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지금 이 안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와우 해주세요 와우 그러니까 지금 추리국기의 6월절 이야기 이 안에 지금 실행되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 안에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예수 십자가 이야기를 이미 이 안에 이렇게 많이 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가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귀래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너희 너희는 여하 너희는 여하 허락 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 즉 지금 애국 땅에서 실행된 첫 번째 6월절 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니 애국에서 나와서 신해산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신해산에서 최소 1년을 머물고 가난한 땅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땅에 가서 이 날을 기억하여 예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와우 지금 애국 땅에서 실행되고 있고 신해산에 가서 머물 거고 그 다음 가난한의 전쟁을 통해서 들어갈 거고 그 땅에서 대대로 1500년을 지킬 거고 결국은 1500년 후에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심으로 피를 흘림으로 그 보혈의 피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자녀삼는 놀라운 계획을 진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려워요 오 쉬운 얘기입니다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의 이야기인데 참 쉬운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다라는 게 그저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그 구절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이 결국은 1500년 후에 우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뼈를 꺾지 아니하셨다라는 말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그 노예제도를 현실적으로는 꺾는 거잖아요 그 노예제도를 꺾어버리고 그곳에서 자유하고 해방하기 위해서 주신 이 6월절 규례안에 1500년 후에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 자녀의 신분을 획득하는 모든 주의 공로 이야기가 이 안에 밑그림으로 다 그려놨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이야기를 사복음서에서만 읽지 않고 창세기부터 추레굽기 루이기 말라기를 거쳐 사복음서로 와서 사복음서에 모든 가버나움 이야기 등등을 다 담아서 예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야기를 역사순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통독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애국의 모든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은 노예제도를 포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해산에 나왔습니다 신해산에 나와서 이제 1년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케이 이제 진짜 나라 만들자 해서 들어가 봤더니 애국과 같은 나라를 만들지 않는다 이것은 시시한 얘기입니다 진짜 나라 만드는데 들어가 봤더니 골격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안식일입니다 둘째는 6월절입니다 자 안식일이 기반되지 않으면 안식년 희년은 없는 겁니다 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일주일에 약한 52번씩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1년에 한번 다가오는 6월절을 제대로 지킬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라 10개명이 아주 중요한 개명이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또 모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6월절을 한 번 따라서 하십시오 안식일 안식년 신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자 기초가 신연과 안식년의 기초가 안식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순절과 초막절의 기초는 6월절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 이라는 말은 쉬라는 겁니다 땅에서 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무 때나 쉬라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7일째 되는 날 쉬라 그러니까 땅이 뭐하는 곳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 주시는 곳입니다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놀랍게도 그 땅을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쉬게 하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땅과 시간을 연결시키신 거예요 땅 경영과 시간 경영을 묶어서 인간에게 원칙으로 주시면서 그 땅에서 그 시간을 지켜 행하면 하늘이 철 따라 비를 내리고 결국은 수고한 수고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물을 나오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면서 6월절이 나왔는데 이 6월절은 오순절과 장막절 초막절의 기준이 되는 건데 그러면 먼저 여기서 애굽에서 나왔다 그런데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을 지키라 그럼 오순절은 뭐 하는 날이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순절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이 말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지금 이 오순절이라는 이 놀라운 명절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법으로 주시는 곳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첫 수확 얘기를 하시는데 첫 수확은 이제 어디서 나올 거니 가나안에 들어가야 나올 겁니다 농사 지어서 나올 겁니다 첫 수확 시점이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과 6월절과의 사이는 50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뭘 계산하셨는 거니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이 나오는 오순절에 맞추셔서 6월절을 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와우 여러분 봄이 왔고 봄 하면 우리가 춘분점 춘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춘분이라는 말은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 같다 그러니까 해가 적도 근처를 정면으로 대응하면서 낮과 밤의 길이가 어디나 같아지는 시점을 춘분점이라고 말합니다 이 춘분점 이후에는 낮은 길어지고 밤은 짧아지죠 낮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지구와 햇빛과의 관계가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식물이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식물은 뭐가 필요해요 햇볕이 필요해요 따라서 오순절 이라는 얘기는 씨앗을 뿌려야만 거둘 수 있는 날이잖아요 그렇다면 6월절 이라는 것은 충분점 날짜에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경영을 위해서 명절을 정하셨는데 그 법이야 이 법은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이 법을 어떻게 정하셨느냐 해와 달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와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 제도를 꺾어버린 거잖아요 겨우 노예 제도를 지키는 방법은 군인들밖에 없습니다 총칼든 군인들을 같은 인간들을 무장해서 총 쓰고 칼 쓰는 훈련만 시켜서 필요하면 내 명령에 따라서 저들을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해서 가차없이 죽여 이게 고작 애굽이라는 나라가 만든 민족주의 민족주의죠 그 민족주의 안에 들어가 보면 지역주의 혈통주의 이념주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민족주의를 가지고 무력을 사용하는 것 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꺾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꺾으면서 제사장 나라의 오순절의 중요한 6월절의 기초를 만들었는데 그게 그 날짜를 충분점으로 잡아서 씨를 뿌리는 날짜로 정했다 그런데 이 또한 바로 내년에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보면 40년 후에 실행하죠 그런데 그걸 법으로 정했다 그래서 6월절을 법으로 정한 겁니다 그 6월절이 있으니까 이제 가난에 들어가서 농사 지은 씨를 뿌리고 봄에 씨를 뿌리잖아요 50일 후에 첫 수확을 거두는 그 다음에 이제 첫 수확을 거두기 시작해서 마무리 추수가 다 끝나면 모든 농사 지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또 노동의 대가를 거기에 곁들인 모든 추순물을 창고 안에 다 거두고 난 다음에 장막전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막전은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니 신해산에서 그들이 1년 정도 머물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후에 결과적으로 보면 40년을 더 머물잖아요 그 장막전 안에는 신해산 머무는 기간 1년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신해산에서 머물게 한 것은 그들의 수고가 1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먹였으니까 이해되셨죠? 이게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제사장 나라법입니다 할렐루야! 와우! 우리 하나님께서 도대체 제사장 나라를 경영하시려고 시작하시는데 창조 때 만든 안식일과 그 다음 모세 때 있었던 그 정치적 상황이라고 또 나라와 나라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만든 6월절 법을 묶어서 제사장 나라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몇 년을 유지시켰느냐 1500년을 유지시켰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 나라법 안에 들어가 보면 6월절은 애국에서 해방된 결정적인 날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법 안에 들어가 보면 히브리 민족들에게 애국에 대한 피해의식이나 애국에 대한 적대의식을 기초로 만든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와우! 해주세요 그럴 것 같으면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어그러지는 거죠 올해는 우리가 피해받잖아 어느 지역이 피해를 받잖아 당연히 그 피해의식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당연히 역사적으로 봐봐 이런 수치도 있고 공장의 수치도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투표권자들을 응집시키는 그리고 그쪽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그렇게 따진다면 모세는 애국에서 노예 생활하고 나온 그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애국에 대한 분기탱천 반드시 나라를 키워서 애국을 뭐 해버리자? 없애버리자 이게 나라 이념으로 삼아야죠 그런 시시한 나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우! 제사장 나라를 해주세요 이런 나라를 알아야 나라가 하나님이 만든 나라는 우리가 사는 나라이지 그러니까 인간이 고작 지식을 발전시켜서 만든 자기 민족 우월주의 혹은 그 민족 안에서의 지역주의 혈통주의 혹은 어떤 좌파 바꿀 게 있다 지킬 게 있다 이런 진보 보수 이념주의 이런 걸 뭔가 학자들을 동원해서 형형색색으로 색깔을 입혀놓은 이런 이짐을 가지고 정치 도구화하는 이 정도 수준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전체로 읽다 보면 파악하게 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시시한 실력 부족한 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나라를 꾸려서 누구는 대통령하고 누구는 장관하면서 그걸 가지고 권세 영광을 알게 모르게 취하고 있겠지만 거기에 눈독 들이고 그걸 부러워한다든지 반드시 저걸 뒤집어서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는 등 그렇게 나라를 경영하는 것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져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대통령 앞에 가서 절대 안 좋을 거잖아요 대통령이 불려주면 가가지고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사는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재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꿈꾸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진짜 사는 나라 이 나라를 모세가 경영했고 사무엘이 경영했는데요 그들은 이 나라를 경영하면서 그들이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그때부터 영광을 취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그 순간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뭔가 잘나 보이려면 나라를 가져야 됩니다 심지어 국회의원이 뽑히든지 구청장이 되든지 군수가 되든지 아니면 대통령으로 뽑히든지 그 정도 해야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영광입니다 배에서 영광입니다 영광 가서 굴비 맛있게 드세요 그쪽이 워낙 서해안에 바람이 좋아서요 그쪽에서 잡힌 생선을 말린 그 같은 생선인데 영광에서 말린 굴비가 그렇게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고향이 바로 그 위에 고창이잖아요 누가 누구를 만나서 영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영광이고 영광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어야죠 끝까지 그 나라를 만든 이끈 모세는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백성들이 늘 불평해요 그래도 그걸 받고 살고 사회를 통하잖아요 이후에 그것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을 때 즉 안식일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을 때 수백 년 동안 실행하지 못한 걸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동원해서 제사장 나라를 뿌리를 뽑아버립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법 그런데 이후에 이제 그것을 깨닫고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으로 안식일을 제대로 잘 지킬 제사장 나라를 더 세팅해요 이게 노예미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노예미아는 또 뭔가 풍요로워지자 안식일에 쇼핑하고 있죠 이 모습을 보고 야 제사장 나라 경영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제국인 바벨론 제국을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가 그 나라 경영 똑바로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걸 역사적으로 150년 전에 경험했는데 150년 만에 이제 다시 이 땅에서의 시간 즉 안식일 안식년 희년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제사장 나라 절기를 잘 지킴으로 두로의 상인들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예루살렘에 다시 다 갖다 놨고 그것을 쇼핑하는 데 딱 좋은데 안식일만 하지 말라는데 안식일까지 쇼핑하고 있니 이 얘기가 노예미아사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도 이런 얘기 있나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데 애국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셨고 이후에 그 제사장 나라를 경영하시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셨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드디어 시간이 지나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러 그 6월절 제사장 나라의 법인 6월절 법 있죠 그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계획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을 도구로 사용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물론 그 안에 사내들인 공예들에 어집지 않은 잘못된 제사장 나라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개입되어 있죠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셨고 연하를 통해서 땅속에 3일 계시다고 그랬죠 돌아가신지 3일 만에 안식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와우 당연히 안식일에 주인 되시는 거죠 그러니 제사장 나라의 법인 안식일을 꼭 지키라 6월절을 지키라는 얘기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신다고 제자들에게 땀 흘려 힘써 같이 사회 깃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교회의 시작 이야기입니다 이래도 성경을 통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이러려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알고 지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축복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때가 있나니 전도서의 이 때에 가장 중요한 빅 포인트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야기고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야기고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이 담으셔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완성시키셨다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즉 창세기부터 사부금서의 십자가 이야기까지 잘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는 물론이요 이 땅에서의 사는 나라로 우리의 삶의 나라로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축복을 누립니다 따라서 미국을 분야해서 수많은 나라들을 볼 때 과연 하나님 나라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지 우리가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도 그런 꿈을 꾸면서 나라를 바라봐야지 그 기준이 없이 정치인들이 만든 노련한 자들 꿈들이라 그러잖아요 화투만 꿈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 투표에 꿈들은 더 많습니다 노름의 꿈들은 시시한 자들입니다 표를 가지고 하는 꿈들은 정말 사악하기 이를 데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꿈에 넘어가서 행분행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늘 꿈꾸며 하나님의 통치를 가슴에 담아가는 축복을 누리며 사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와 모든 세계의 나라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를 재앙해 갈 수 있도록 그 꿈들을 꾸십시다 성경을 통독해서 진실로 진실로 해와 달을 만드셔서 이 지구를 풍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종하며 그분께 영광을 불리고 나라와 건세가 그분께 있음을 믿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지난 34년 동안 성경통독 대중화 성경통독 학문화 성경통독 세계화 꿈을 꾸며 운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게시록까지 전체를 통독하는 일 이 일을 대중화를 시도해 왔던 얘기는 그만큼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두 페이지도 아니고 이 정도 두꺼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자 성경을 통독하자 이 부분에 대한 설득 그것을 34년째 지속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은 성경을 권별 혹은 요절에 또 혹은 주제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성경 전체를 통독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통독의 학문화 그러니까 성경통독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다라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이것을 체계적으로 읽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학문화를 부지런히 시도를 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늘 성경통독을 해야 되는 이유를 늘 학문적으로 정리해서 책을 쓰고 써서 많은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통독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축복으로 머물지 않고 온 세계의 성도들의 축복이 돼야 된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성경통독의 세계화의 꿈을 지금 34년째 꾸어가고 있고 그 작은 결론으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통독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성경통독의 모든 내용을 담은 통독 성경을 영어 앱으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영어로 번역이 됐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되는데 지름길을 놓았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의 교회들이 이제 성경통독의 유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통독을 왜 해야 되는가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를 읽어서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성경을 부분 부분 이야기하는 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들어있는 사람 중에 골리아시라는 사람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고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들어있는 모세 때 홍해가 갈라졌다는 이야기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도 들어 들어서 성경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셨다는 얘기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도 들어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그 정도 이야기를 알고 옮기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게시록 마지막 장까지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다섯 살 아이들에게 옮길 수 있도록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섯 살 아이들에게 성경을 옮길 수 있다는 얘기는 성경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읽자마자 이해가 되는 그런 쉬운 이야기는 아니올시다 그런데 성경 통덕을 부지런히 함으로 말미암아 다섯 살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말은 이제 그 사람에게 성경의 이야기들이 충분히 소화가 되어서 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섯 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옮길 수 있을 만큼 성경 이야기를 소화해서 가지고 있는 축복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와우 이게 성경 통덕의 대중화의 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문화도 하는 거고 결국은 이 성경 통덕의 대중화 성경 통덕의 세계화는 성경 통덕의 대중화라는 우리나라에서의 말과 다름이 아니올시다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통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쉬워질 수 있도록 쉽지 않은 이야기가 늘 성경 전체를 가까이 했더니 어느 한 이야기도 받들이지 않고 성경 전체 이야기가 쉬워지는 그리고 옮길 수 있는 다섯 살 아이들에게 이야기로 건넜는데 다섯 살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할 수 있는 오 재밌다 결국 그 아이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후에 성경을 읽었는데 오 어머니에게 들었던 성경 이야기가 글자에 그대로 쓰여 있구나 하고 감격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부모 자식 간의 신앙의 대가 이어지는 신앙의 성숙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독교의 미래 세계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성경 통덕의 대중화 성경 통덕의 학문화 성경 통덕의 세계화를 올해로 34년째 어느 한해도 건너뛰지 않고 땀과 눈물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 통덕 하십시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통덕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이제 성경 통덕의 기초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통덕을 잘하기 위해서 언뜻 보기에 통덕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상당 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읽는다 이것이 성경 통덕의 전부는 아니옵시다 성경 통덕의 기초를 잘 먼저 들으시고 그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면서 성경 통덕을 진행하신다면 성경 통덕의 큰 성과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그 놀라운 성과를 꿈꾸면서 오늘 또 성경 통덕의 기초 네 번째 이야기로 왕같은 대제사장 예수가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하면 십자가잖아요 예수 십자가 워낙 강렬한 예수님의 삶의 정점이라서 그런데 뿐만 아니라 예수하면 대제사장이 생각나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통덕하면 예수하면 대제사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결국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잘 통덕함으로 예수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 십자가 왜 예수 대제사장을 묶어 놓으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고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의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는 성경의 스토리로 감격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짧게 말씀드릴 작은 이야기 하나는요 성경을 열심히 전체를 통덕하시는 어느 한 장로님이 저에게 조용히 질문하셨어요 질문의 내용인 즉슨 이렇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 네 장로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렇게 답할 수 있는 목사가 됐다라는 게 행복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질문할 게 있습니다 아 바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질문하세요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성경에 대한 질문이 그분이 크리찬이든 넌 크리찬이든 그분이 신학자든 목회자든 어느 분이든 간에 목사님 성경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기쁩니다 네 저의 대답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장로님의 질문은 즉슨 이렇습니다 목사님 우리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위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이 유다하고 유다지파에서 다윗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 다윗의 족보로 베들렘에서 탄생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은 왕같은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씁니까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의 시작은 아론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아론은 레위지파잖아요 이쯤 되면 이제 좀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이 질문을 하셨다는 얘기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란 얘기는 유다지파란 얘기인데 우리 예수님이 또 왕같은 대제사장의 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대제사장의 직임은 레위지파의 아론이 시작했는데 이걸 어떻게 묶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와우 우리 장로님 공부 많이 하셨군요 일단 높이 칭찬드립니다 그 훌륭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 질문 자체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 자체가 그동안 성경을 많이 공부하신 것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답변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에서 다윗이 그의 조상 유다지파를 두고 또 유다는 그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얘기의 기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사실이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그런 획기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면 전쟁과는 좀 거리가 먼 평화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겸손의 사람들 이런 이미지가 크잖아요 그런데 그 대단한 아브라함이라는 순종의 사람이 급기야 전쟁에 참여하는 이유는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는 거죠 그 조카를 잘 돌봐서 결혼할 수 있도록 돌봐주고 결국은 이제 삶의 근거지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양보해서 소돔땅에서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왔다 얼마나 일컬어 작은 아버지로서 큰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너무 뿌듯하고 행복한 친척을 위한 큰 성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가난의 도시국가가 아수르의 도시국가들과 전쟁이 휘말리는 바람에 그리고 결국은 가난의 도시국가들이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그 승자들인 가난 도시국가들이 아수르의 도시국가들이 가난의 도시국가들의 많은 재물을 약탈해 가면서 사람들을 잡아갔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어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자기 조카 롯의 삶이 노예로 전략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그냥 방치할 수 없다 라고 판단한 아브라함이 결국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거죠 사느냐 죽느냐를 건 거죠 그래서 집안에 있는 종들 가운데 318명 정도를 선택해서 자신이 직접 그들을 이끌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의 삶으로 전략하는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밤중에 전쟁터에 참여했다는 거죠 숫자가 불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밤중을 선택한 거죠 결국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얘기가 제 성경책에는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소돔 고모라 등 가나안의 4개 도시국가들이 아수르와 싸워서 졌는데 자기가 고작 318명 데리고 가서 밤에 싸워서 그들을 이겼고 가나안 도시국가들이 빼앗긴 모든 재물과 포로들을 다 찾아서 롯만 구한 게 아니고 그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전쟁 승전가를 부르면서 가나안으로 되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렇게만 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런데 엄연히 그 전쟁의 승자의 장군도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깜짝 놀라고 소돔 왕이 와서 기다리다가 놀랐다는 얘기와 함께 다시 봤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다시 보이는 거 우리는 다시 봤다 그러면 대부분 실망이죠 그런데 그 소돔 왕이 와우 다시 봤습니다 라고 깜짝 놀라는 그런데 바로 그때 또 살렘왕 멜기세대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돔 왕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돔 왕이 기다린 건 와우 그리 보지 않았는데 군사적 재능과 그 군사적 용맹함 참 대단합니다 월등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뛰어넘습니다 영웅입니다 박수 쳤습니다 그런데 또한 살렘왕 멜기세대기 기다리는데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대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 이제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가 멜기세대기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 없어서 아 이 사람은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오 아브라함 브라보 용맹의 상징하면서 시대의 영웅으로 높여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 없어서 그러면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는 말이 너희 아브라함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와우 소돔 왕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죠 자 이쯤 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소돔 왕에게는 땡큐하고 이 살렘 왕 멸기세대에게는 왜 사람을 그렇게 낮춰봐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 고민들을 안 해보시다니 훌륭하신 분들인데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아브라함이 옳습니다 하면서 그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멸기세대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많은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그것의 10분의 1을 딱 잘라서 멸기세대에게 맞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이 전쟁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입니다 우리는 선거에서 승리했다 사업에서 승리했다 혹은 올림픽에 가서 승리했다 그때 이제 소감 얘기하라 그러면 누구 때문이라 하지만 그것은 말표현이고 속으로는 자기 때문이잖아요 자기가 내가 잘한 거다 이렇게 나의 특단적인 용기 뭐 등등 아브라함은 여기서 딱 잘라서 멸기세대에게 해석에 정확하게 동의하고 그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멸기세대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이후 500여 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삭 야곱 야곱의 열두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한참 후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500년 이후의 후손들 그들이 애굽에서 민족을 만들어 출애굽한 후 가나안에 도착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데 이때 이제 멸기세대기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언어를 가지고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이브리서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니 가 하나님이시라 라는 표현을 쓰고 이브리서 기자는 뭐라 말하는 거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모세 때 본격적으로 지었는데 그때 그 집 짓는 과정에서 모세는 주인이 아니라 그 집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종이었고 결국은 그 집은 그 집을 지은 모세는 주인을 위해서도 집을 지었는데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모세 때 세운 그 시스템 집을 짓는 그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형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속한 집화는 레위 집화인데 모세의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큰 집을 제사장 나라라는 큰 집을 짓는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이들이 이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해서 500여 년의 시간 하나님의 보살핌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 아브라함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다음 모세의 애굽에서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가운데 그 한 틀거리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야곱의 세 번째 아들 레위를 그 레위 지파의 후손 가운데 아론을 제사장 대제사장 직으로 삼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준비였고 그리고 500년 후에 지금 이 집의 세팅 이 구조 안에 들어가보면 사실은 아론이 대제사장의 직책을 맡은 건 그 제사장 나라의 가장 핵심 직책을 맡은 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재미있으세요? 와우 이 성경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잘 소화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부분 부분 전체를 읽지 않으면 즉 전체를 통독하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잘려집니다 잘려지면 결국은 이 이야기는 재미있기보다는 어렵고 끝납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쯤 정리하고 또 한 번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통독하시는 분들은 이게 내려오는 게 어렵지 않고 올라가는 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통독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내려간다 그러면 겁나고 올라간다 그러면 더 겁나고 넓힌다 그러면 졸립고 그러나 성경 전체를 늘 기초를 잘 다져서 통독하시는 분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올라간다 그러면 신나고 내려간다 그러면 더 신나고 넓힌다 그러면 와우 환호성이 나오고 깊게 간다 그러면 막 쩌릿하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성경을 통독하심으로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려와서 보면 사부금서 사도행전 신약의 사부금서와 사도행전 사부금서는 우리 예수님의 33년의 이야기지만 집중적으로 공생의 3년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 사도행전은 30년 동안 12명의 사도들이 열심히 예수의 십자가를 전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부금서와 사도행전 30년에 들어가 보면 도대체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방해한 사람 그리고 12사도들을 그렇게 방해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돼지사장입니다 헐 해주세요 헐 도대체 대지사장이 뭐하는 사람이길래 3년 동안 우리 예수님 사역의 방해 핵심이 대지사장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상황으로 몰아가는 최종 절정권자가 대지사장입니다 그 대지사장이 로마의 그 대단한 충독까지도 좌지우지해가면서 수많은 군중들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예수님의 행보를 끝내 막아서서 십자가로 몰아가버린 사람이 대지사장이고 또 이후에 보면 30년 동안 사도행전 30년에서 보면 대지사장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하든지 사도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 사도 바울이 똑똑하다는 것은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제국의 법을 훤히 뚫었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의 권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즉 로마법에 대해서 통달했다는 얘기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제사장 나라법에 대해서 훤히 통달한 사람이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 나라 보금을 제사장 나라의 율법과 하나님 나라 보금을 잘 비교해서 어떤 관계인지를 그처럼 명확하게 글로 써내려간 사람이 없는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뭐가 필요 있는 거니 대제사장의 공문이 필요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 파워할에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 등장 이야기에 가보면 대제사장의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스테반을 죽일 때도 대제사장 세력으로 등장하고 다메스에게 갈 때도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고 그런데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30여 년 동안 예수의 보금을 전하고 그가 맨 마지막 쯤에 가서 로마의 죄수 로마 제국의 죄수를 선택하는 그 결정적 과정에도 들어가보면 대제사장 한판 붙었기 때문에 처음 등장하는 모습은 대제사장에게 공문 달라고 가서 엎드리는 모습이죠 통독을 하면 이런 게 다 나와요 성경을 통독하세요 성경을 통독하시면 이 장면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몇십 년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죄수가 되는 모습으로 로마에 도착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그게 결정되는데 그때 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죄수의 길을 선택했느냐 대제사장과 한판 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도 바울이 약 70여 명이 모여있는 그 중요한 공개 회합에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봄사에 하나님을 청종했노라 아라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지난 날 충성했던 자신의 모습을 고백했잖아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그 입 닥치게 하라 아라고 이렇게 오우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러면 더 간증해봐 아라고 말할 기회를 더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범사에 사실은 이런 말 쓰기 쉽지 않아요 범사에 범사란 얘기는 모든 일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충성해왔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 그런 고백 자신있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냥 어느 부분은 오케이 어느 부분은 부끄럽다 민규 어떻게 생각해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나 눈 뜨자마자 눈 감을 때까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나 주일날 간신히 교회 와주는 거죠 사도바울은 범사에 범사에 하나님을 섬겨놓으라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입 닥치라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아 네 이라고 입을 닥치는 게 아니라 대제상한테 정면으로 대면했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 대제사장하고 완전 전문용어로 애들 전문용어로 맞짱 뜬 겁니다 떡 뜨니까 주변에 있는 70여 명이 너가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라고 이제 맞받아 찾잖아요 70명이 그렇게 소리 지른 거야 대제사장을 욕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바로 야 난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아론 때부터 시작해서 옷부터 달라요 저는 머리가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옷부터 달라요 그런데 몰랐다 옷다 얘기하고 거기에서 맞짱 떠서 그들과 대립이 커지니까 이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법을 이용해서 황제재판 왜냐하면 자기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 길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데 치고 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로마 황제재판을 청구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사복음사와 사도행전 30년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바울에게도 대립자 반대자였다라는 게 나타납니다 저 왜 이 모습일까 도대체 이런 대제사장 이야기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걸 한번 잘 들어두시고 이 기초를 가지고 성경을 통독하시면 성경 이야기가 재미있을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 왕같은 대제사장이 왜 대제사장이 성경 통독의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첫째 제사장 하면은 아론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멜기 세대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요 멜기 세대 이 이야기를 이제 이후에 신약성경에 가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말하는 거니 우리 예수님은 멜기 세대에게 반차를 따랐다 라고 써 놓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이것은 애매한 해석이 아니고 명확하게 히브리서는 우리 예수님은 왕같은 대제사장이신데 아브라함이 만나서 11조를 바친 멜기 세대의 반차를 따랐다 그 계열을 따랐다 라는 얘기를 뚜렷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대제사장 하면 멜기 세대 먼저 기억해야 하십니다 이해하셨죠 멜기 세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당연히 대제사장 하면 아론을 생각해야 돼요 멜기 세대 이후에 500여 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드실 때 그때 그 집에 굉장히 모세는 일시적인 충성자이고 그 집에 그 집에 아주 오래된 1500년 동안 충성해야 될 일꾼으로 대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대제사장이 아론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아론 아론이 바로 그 대제사장이었다 너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하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인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충성된 일꾼을 세우는데 가장 충성된 일꾼으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는데 그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는 순간 충성하기 위해서 입는 옷부터 달라야 돼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내 취향대로 입으면 되지 이건 안됩니다 우리가 자유롭다 할 때 옷을 선택할 자유가 있죠 군대 가면 어때요 그 선택 없습니다 제복을 입는다 제복을 입는다는 얘기는 그 자유로운 옷을 입을 선택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공직에 나간다 공직으로서 제복을 입는다 그럴 때는 옷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당연히 대제사장도 옷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봇을 짓대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애봇 위에 매는 띠는 애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애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나무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대 그러니까 옷을 법대로 만들고 그 옷의 후두라 그러죠 애봇을 짜서 내리는데 그 애봇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대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여섯 나머지 여섯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여기에서 재밌는 놀라운 사실은 야곱의 아들이 열둘 이었는데 요셉의 두 아들을 아들로 받아들이면서 열세지파의 축복이 나왔죠 그래서 500년 만에 출애굽할 때는 열세지파가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사장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집을 모세를 통해서 짓는데 아론을 충성된 공직자로 세운과 동시에 아론의 지파인 레위 지파를 빼서 공직자로 세우고 열두 지파의 이름만 보석에게 새기겠다는 겁니다 재미있으세요 성경을 통독하면 재미있습니다 멸기세대 이야기에서 창세기의 멸기세대 이야기에서 통독해서 내려오다 보면 출애굽기의 이 이야기를 잊게 된다는 거죠 아하 이렇게 세웠구나 이렇게 해서 결국은 레위 지파는 지파 이름을 보석에 새기는 대신 열두 지파의 이름을 에보세 달고 그 열두 지파의 장자의 명분으로 공직적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한다 이게 모세를 통해서 지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라 해서 그 나라가 아론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집을 지으시되 아론을 그 제사장 나라 집에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셨다 왜 결국은 아들을 세우시기 위하여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스템을 오랫동안 유지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충성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특히나 왕정시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 500년 왕정시대를 종료시켰어요 그 500년 왕정을 그 진행되는 동안 이를테면 200년 북이스라엘의 왕정을 아수르를 통해서 종료시키고 그 다음 남유다 500년 왕정을 바벨론을 통해서 종료시켰어요 왜 종료시켰느냐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좀 더 나라다운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이런 얘기도 다 읽어요 와우 할렐루야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충성에 이어서 800년 후에 회복될 거고 남유다의 멸망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통해서 회복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아 세상에 제국을 경험해 보니 제사장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알겠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돼요 즉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중요한 지도자가 바로 수룩바벨과 예수와예요 수룩바벨은 누구냐면 페르시아 제국이 유프라데스강 서쪽 전체 레반트 지역을 페르시아 제국의 이익을 위해서 특구 경제특구 개발하는 총책임자로 세워진 자가 수룩바벨 총독이에요 그런데 이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예수와입니다 예수와는 누구인지 궁금하시죠 답이 별로 궁금하지 않다라는 답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서 살았더니 일곱째 딸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알의 아들 수룩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재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자 이 말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모세의 법대로 제사를 드렸다 자 모세의 법대로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다섯 가지 제사를 세 가지 방법으로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자 이 다섯 가지 제사를 세 가지 방법으로 세 가지 방법은 반드시 예물을 드러라 그 다음 여호와의 이름을 드려고 택한 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 다음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라 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은 바벨론 제국이 제사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을 그냥 바벨론 제국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겠는데 그들은 그 노예적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지은 그 집에 충성스러웠던 그 공직자들의 그 사상을 그 정신을 되살려서 그 오랜 생활 노예생활을 했지만 70년 만에 다시 제사장이라는 공직자가 끊이지 않고 나와서 그 법대로 그러니까 대략 천년 전 사건이잖아요 천년 전에 모세 때 지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의 사건대로 제사장이 모세의 법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와우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다시 회복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첫째는 멜기세댁 두 번째는 아론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 후의 예수와를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 이후에 대략 한 8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놀랍게도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스라가 누군지 아시죠 이 에스라는 두 번째 포로 귀환을 결심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가 제사장 나라의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좀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집의 내용들을 사사시 공부해 봤더니 놀랍게도 자기가 하나님께서 모세때 세운 제사장 나라의 충성스러운 공직자 일꾸로 세운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론보다 더 열심히 어떤 조상들의 제사장들의 역할보다 더 열심히 충실하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 꿈을 꾸고 돌아와서 바로 그 일을 행했다라는 이야기가 에스라서 후반의 이야기입니다 와우 대제사장 제사장의 역할 공직자 자 이때 에스라가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도 받았지만 제사장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산에 들인 공예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약한 45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잖아요 집마다 지으니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니가 하나님 아버지시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 때 출애굽을 통해서 만드신 그 제사장 나라 그 출애굽의 시기가 6월절이었다라는 거 성경통독의 기초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네 해주세요 그 놀라운 기초를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대제사장 왕같은 대제사장 드디어 아들이 오셔서 그 집에 진정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6월절에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성소에 들어가셨다 십자가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이 다섯 가지 대제사장의 스토리를 기억하면서 성경을 통독해야 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시대의 멜기 세대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 시대의 대제사장 아론 세 번째는 수룩바벨 시대의 제사장 예수와 그리고 이후 8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정말 제사장 나라의 대제사장의 공직이 하나님 집에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꾼이어야 하는가 에 대해서 새삼 다시 깨달은 에스라 그리고 결국은 그들의 충성스러운 하나님 집에서의 그 충성을 기반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집을 완성하셨다는 사실 이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통독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기초 중에 하나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말씀을 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언뜻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만한 것이 마치 집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례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죠 자 보십시오 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그리고 뒤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느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루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받은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멸기 세대에 반찰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셨음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군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멸기 세대에 반찰을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 때 멸기 세대 왜 하나님이 등장시켜 주셨는지 이제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후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서 충성된 일꾼들을 세우셔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온전케 하셨는지 우리가 말한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국민이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미국 국민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고 각 국민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지를 꼼꼼히 자세하게 잘 기록해 놓았고 이 이야기를 통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같은 대제사장의 지금을 감당하므로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교회에 멤버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재미있으셨어요 성경통독의 기초 지금 네 번째 설교를 통해서 성경통독의 기초를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댁에 가셔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들어주세요 그리하시고 네 번째 또 하고 다음 주에도 성경통독의 기초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통독해서 성경을 가까이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어떤 사실을 좀 더 기초로 알고 성경통독하면 성경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시시한 질문 사실은 대단한 질문이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그 질문은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고 그거 가지고 오래 고민하고 있을 이유 없다 오히려 성경을 전체부터 열심히 어려서부터 잘 들어서 통독해서 이 기초를 가지고 해서 튼튼하게 스토리를 세워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입에서 다섯 살 아이들에게도 전달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붙드는 이유는 성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목사인 저는 이 성경을 들고 설교를 합니다 목사님들에게는 이 성경은 설교하기 위한 책이고 우리 모든 성거님들에게는 이 성경은 이야기하기 위한 책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성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부하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자녀에게 이웃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성경을 공부하고 공부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통독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전체를 천번을 읽었습니다 그 많은 횟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경을 읽고 또 읽은 이유는 성경을 그만큼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늘 다른 이야기합니다 인문학 이야기 사회 이야기 자연 과학 이야기 혹은 자기 간증 이야기 성경을 이야기할 실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성경 이야기를 못하는 대신 다른 이야기로 다 채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야기 우리 인간들이 만든 인문 사회 자연 과학 이야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늘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조금 원하신다면 우리가 소홀히 해도 되겠지만 간절히 원하신다면 우리는 거기에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우리 입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간절함에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고민하다가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늘 통독하면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다 라고 판단을 하고 지난 35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통독하는 방법을 알려왔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성경 통독이라는 방법이 낯설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 성경 통독의 대중화 그리고 성경 통독을 하되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 했을 때 그보다는 좀 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시간에 성경을 통독하는 게 얼마나 좋을까 라는 방법을 찾아서 알리는 쉽게 말하면 성경 통독의 이론화 학문화 해서 성경 통독을 알리는 대중화 성경 통독을 효과적으로 하는 학문화 이 두 가지에 더불어서 성경 통독을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에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통독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라는 세계인들을 위한 성경 통독의 세계화 이 운동을 저는 35년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해왔고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독하고 있고 성경 통독의 대중화는 상당히 활성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성경 통독이 시작되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다 해서 성경 통독의 세계화도 시작되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경 통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는 다섯 주에 걸쳐서 성경 통독의 기초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성경 통독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성경 안에 들어있는지를 기초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공간 자 우리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합니다 내가 서있는 자리 내가 옮겨갈 자리 혹은 나의 지난 시간 지금의 시간 앞으로의 시간 오늘 우리가 서있는 자리와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선택적이고 민감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이 뚜렷하게 중요하게 기록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과 공간을 잘 활용하셔서 안식일과 유월절 이야기를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로 가져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도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공간도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와 명절인 안식일과 유월절도 십자가를 향해서 가게 하신 이야기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 제사장 왕같은 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으로 십자가에 오르셨다 이 네 가지 기초를 다섯 가지로 쉽게 쉽게 정리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은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표정입니다만 혹시 처음 듣는 느낌이시면 지난주 네 편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성경 전체를 통독하는데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원리와 기초로 하나님의 어린 양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성경 이야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 이야기가 어떻게 아주 중요한 골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로 묶여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를 공부해 두시면 성경을 전체를 통독할 때 크게 도움이 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시간 내서 열심히 백번을 읽었다 천번을 읽었다 네 그 시간 들여서 열심히 내신 건 감사하고 그 마음은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성경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봉착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림으로 시간을 아껴서 성경을 통독함으로 효과를 높여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늘 늘 성경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꿈을 여러분들이 꾸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통독을 위한 기초와 원리 중의 하나로 하나님의 어린양 이야기가 왜 중요한 기초인지를 기대하고 오늘의 이야기를 경청하십시오 성경은 시작은 창세기고 성경책의 끝이야기는 게시록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작책인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이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 가장 심각한 대화의 한 대목을 꼽아보라면 어린양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번제할 어린양 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진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대화가 많았겠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두 사람은 아들과 아버지 사이인데 참 대화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대화 가운데 가장 민감한 정말 가장 초미에 민감한 대화의 핵심이 어린양 이었다는 거죠 번제할 어린양 이게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끝이야기인 요한계시록 이라는 책 이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죠 그 끝 이야기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5장부터 22장까지 가장 중요한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어린양 입니다 따라서 창세기의 번제할 어린양에서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어린양 성경 전체를 통독하다 보면 어린양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기초로 놓여있다 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성경을 통독하시면 여러분들은 성경 통독의 효과가 높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행복한 성경 통독을 하실 수 있도록 크게 기초를 다져드리는 시간입니다 벌써 행복하십니까 와 기초의 특성은 중요한 것을 골라서 아주 튼튼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다섯 가지 기초를 탁탁탁 놓겠습니다 첫째는 번제할 어린양 이야기 두번째는 출애국기의 6월절 어린양 이야기 세번째는 세례 요한이 놀랍게도 선언한 하나님의 어린양 이야기 네번째는 예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린양 이야기 다섯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어린양 이야기 다섯가지입니다 이 다섯가지를 이제 잘 듣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통독해 가시면 어? 이야기가 놀랍게 재밌다 그런데 쉽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읽어서 재밌고 옮기기에 쉽다면 와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이웃을 만나서 너무나 시시한 이야기에 우리의 열정을 다 바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더 삶의 본질을 향할 수 있는 꿈꾸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다섯 가지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시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먼저 번디아 어린양의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삼일길을 가는데 아들 이삭과 함께 몇 명의 종들을 함께 통행 했습니다 몇 명의 종이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한 명의 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들이라 그랬으니까 몇 명의 종들인데 그 종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모리아산까지 삼일길을 가는데 그런데 많은 준비 끝에 그 길을 나선 겁니다 첫째는 나무 두 번째는 불 세 번째는 칼 이 세 가지 준비가 뚜렷했습니다 나무는 잘 쪼개서 태워서 불이 확 번질 수 있는 일컬어 장작이라 그러죠 장작 더미에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장작을 많이 만들어서 종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깨에 매개한 거죠 그래서 그 먼 길을 장작 더미를 옮겨가는 거죠 또 하나는 횃불입니다 불 짐 같으면 불을 만드는 장치 도구가 월등하니까 굳이 그렇게 불편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불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횃불을 잘 보호해서 조심스럽게 들고 가는 장작과 횃불을 만나게 해야죠 정한 시간에 그 위에 번지할 어린 양을 옮겨야 올려야 되는데 칼이 필요한 이유는 그냥 통째로 번지할 어린 양을 옮기는 게 아닙니다 그 번지할 어린 양을 잘 태울 수 있도록 칼로 칼질을 해야 됩니다 아주 잘 칼질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어느 시점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여기까지 그리고는 그 장작을 종들의 어깨에서 내려놓게 하더니 누구의 어깨로 메어서 옮겨요 이삭에게 메어서 옮기는 거예요 헐 장작불에 올릴 연습을 미리 하나 아들이 그동안 종들이 메어왔던 장작을 대신 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횃불과 칼을 날카롭게 들고 이제 번제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뚜렷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아빠 모든 준비 끝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아들의 이 질문은 너무나 명쾌한 질문인데 아버지가 이 질문을 받는 이 순간은 가장 아버지가 무너지기 십상인 상황입니다 차마 견뎌오다가 버텨오다가 참 이 질문 앞에 뭐하기 딱 십상이라고요 무너지기 딱 십상입니다 이쯤에서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아들의 그 질문 앞에 별 생각 없이 어 그런 질문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초미의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성경 전체에 어린 양이라는 것이 어떻게 앞으로 향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지 에 대한 핵심을 담은 답을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에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그 둘 사이에서 사건의 핵심 이야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이야기는 성경 통독의 기초가 될 리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곧 그 둘 사이에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이겠지만 곧 기쁨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실제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장작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을 묶어서 올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고 사냥을 준비해 놓으셨죠 그때 이미 하나님의 준비가 나온 거였는데 여기에서 사건이 종료됐다면 그냥 이 사건은 성경 통독의 기초로 라고까지 확대해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포함한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한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셨다는 얘기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냥을 보면서 여호와 이래를 노래하며 춤추고 꿈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과 함께 더 많은 아픔이 그 안에 배어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건을 읽어두셔야 합니다 와우 이 사건이 이제 5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경험하면서 죽을 상황에 처해집니다 도대체 제국이라는 게 뭐길래 나라라는 게 뭐길래 애국민족이 나라를 만들어서 히브리 민족의 영화들을 살해하는 도대체 인간 조직이 뭐길래 그리고 민족 단위의 구성이라는 게 무슨 파워가 있길래 한 민족이 나라를 만들고 거기에 우월의식을 장착시켜서 다른 민족을 열등한 민족으로 만들어서 노예화하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노예들의 자녀들의 일부분을 나일강에 가져다 던져서 죽이는 그런데 그 엄연히 눈뜨고 일어나는 그 상황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사회 인문사회 자연과학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것의 핵심 용어가 문명 혹은 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제국 엠파이어 혹은 문명 시빌라이제이션 하면 와우 뭔가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고 그거에 뭔가 우리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 당시 세계 최초의 첨단 문명과 제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하는 일은 그 문명과 제국을 가지고 영하 사례 명령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더 이상 그 상황을 볼 수 없다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도움을 기반으로 애굽에 나선 거죠 목숨 걸고 나선 겁니다 여기서 스탑해야 된다 바로왕과 6개월 동안 협상했습니다 결론은 권력을 쥔자 그 권력을 놓을 리가 없습니다 권력에 취하면 술에 취하면 그 다음 날 깁니다 물론 머리가 좀 아픕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혹시 어제 드셨습니까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45년 전에 먹어봤습니다 많이 여러분들은 웃으시는 거 보니까 얼마 전에 드셔보신 것 같은데 그걸 왜 마시는 겁니까 술을 물 마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물은 조금 마시면 마시기 어렵습니다만 술을 마시면 몸의 기분이라는 게 괜찮습니다 그게 취합니다 마약은 하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해롱이가 마약 그걸 가지고 해롱해롱하고 끝내 해롱해롱 하더라고요 그 슬기로운 무슨 생활을 보니까 그런데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한 건 권력에 취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권력에 취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기흑자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머리만 이렇게 좀 폼나게 올리고 있을 뿐 오늘도 우리는 주변에 권력에 취한 자들을 10명 100명 그 이상 볼 수 있습니다 권력에 취한 자들 바로왕이 권력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영화 사례명령을 비롯한 그 수많은 제국의 범죄들을 멈추지 않습니다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스탑스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멈추게 하는 바로 그날이 6월절 어린양 사건입니다 6월절 어린양은 1년 된 어린양을 각 가정 수대로 선별해서 그날 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즉 기준입니다 1년 된 어린양 두 번째 각 가정 단위로 세 번째 장자의 생명과 연결된다 네 번째 피는 받고 몸통은 따로 논다 다섯 번째 피난 문설주에 바른다 여섯 번째 몸통은 구워놓는다 일곱 번째 뼈는 꺾지 않고 불사른다 등등 몇 개 안 되니까 외워두세요 왜냐하면 이게 6월절 이야기가 여기서 또 끝날 것 같으면 굳이 그렇게 외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어린양 이야기가 500년 만에 애굽에서 6월절 어린양 이야기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옵니다 이 일련된 6월절 어린양 이야기는 결국 놀랍게도 애굽의 제국주의를 종료시키고 제사장 나라의 출범의 기초의 틀을 갖춤으로 곧 몇 달 후에 그 첫 번째 6월절 어린양 사건을 기준으로 쌍무 언약이 맺어지는 제사장 나라의 세움의 기초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와우 역시 성경을 통독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초를 잘 참고하셔서 열심히 성경을 통독하시면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늘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 그 이후로 세월이 1500년이 지났습니다 1500년이 지난 후 세례 요한 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직전에 등장한 요한이라는 사람을 세례 요한 이라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 사람이 물에 사람의 몸을 담궜다가 꺼내는 그러니까 물에 온 사람의 몸을 확 넣었다가 이렇게 꺼내는 사실은 물바가지만 뒤집어서도 좀 기분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온 입은 대로 물에 담궜다가 꺼낸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 일을 주변에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서 원하는 사람들을 다 집어넣다가 빼냈습니다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때 옷 말리는 작업을 누가 했어야 되는데 그 근처에서 이걸 세례라 그러는데요 침례 혹은 세례라 그러는데 이 일을 한두 명이 아닌 대다수 군중들을 다 경험시킴으로 이 사람은 이제 그 세례 침례 그의 이름에 붙어서 세례 요한 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일을 하고 있다가 사실은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소낙비가 내리는데 다들 우산 쓰고 있잖아요 비 안 맞으려고 그런데 제가 갑자기 우산 쓰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 지금부터 우산 접고 소낙비를 그대로 맞으세요 라고 외치면 저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 얘기는 속으로 하는 거죠 왜요 사람들이 뭐하기 싫어요 의도하지 않게 물론 꼭 물과 관련를 맺고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먹어야지 씻어야지 그런데 그거는 필요 적절한 상황에서의 필요한 행동이고 우리가 다 온몸을 옷과 갖춰 입고 있는데 갑자기 비로 적시라 이거는 정말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을 요단강에 세례를 시키는 그런 아주 센세이션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온 거예요 그 일에 참여하겠다고 그러니까 온 이분대로 물속에 세례요한이 원하는 대로 들어가겠다고 어떤 사람이 와도 사실은 세례요한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요단강에 예루살렘에 굉장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즉 사두계파나 바리세파 굉장한 사람이죠 그들이 가까이 와도 거침없이 또 로마 군인이 와도 거침없이 굉장한 복장을 하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도 뭔가 주저할 것 같으면 뭘 주저에 들어가 이렇게 아니 그래도 이렇게 좀 세원 입었고 머리도 올렸는데 어디다 군소리야 바로 들어가 이렇게 집어넣다 빼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오는데 깜짝 놀라더니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그가 하는 말이 보라 세상제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세례를 줄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물에 들어가세요 라고 얘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자 이 어린 양 이야기 번제할 어린 양 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삭의 질문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500년 후 6월절 어린 양 으로 이어졌죠 그런데 1500년 후에 세례 요한에 이에서 이에서 세상제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다 라고 이제 지난 2000년의 양 이야기가 사람 이야기로 옮겨온 거예요 와우 충격적인 이야기죠 사람 이야기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제 세례 요한에 이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분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 유쾌하지 않은데 라고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나를 양으로 비유하니 난 사람이야 이렇게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입 닥쳐라 이렇게 그럴만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누군가를 이제 높이고 싶으면 뭔가 이상한 뭐 있죠 오 용됐네 이런 얘기 용이 어디 동물원에 있습니까 용 보신 분 없죠 있나요 아직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보고 좀 높이고 싶으면 오 용되셨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당선되면 용됐다나 아니 뭐 5년 후면 초라하기 짝이 없을 텐데 무슨 용은 용이 올까 어쨌든 용됐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을 보고 어 개 같으시네 이러면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고 바로 논 개미 같다 이렇게 나온다든지 사람을 빗대되 다른 어떤 뭐에 이렇게 빗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양에 빗댄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입 닥치렸다 내가 누군데 어디다 대고 감히 이렇게 반응을 보여 주셔야 될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높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세상제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세례 요한의 그 예수님을 향한 표현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받아들이신 거죠 결국은 이제 지난 2000년에 어린 양 이야기는 예수님의 어린 양 이야기의 준비였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이 그 이후 3년 만에 바로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십자가에 오르셨다 이 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러내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권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돼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와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하늘성소에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는데 또 한편 왕같은 대제사장의 직인만큼이나 중요한 또 하나의 직임을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같은 대제사장의 직임을 가지심과 동시에 자기를 뭐로 들으셨다고요 제물로 들으셨다는 이 이야기와 세례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어린 양 이야기는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물 이라는 말 성소 제물 이라는 말은 구약성경을 모세 5경에 추리국기의 제사장 나라 만든 이야기부터 말라기 전체까지를 다 읽어두면 그 모든 구약성경 의 모든 책들 그러니까 추리국기 19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 그 모든 이야기의 핵심 사건의 용어는 제사입니다 뭐라고요 제사 한번 따라서 하세요 제사 제사장 제사장 나라 제물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1500년의 그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냥 어떤 인간들의 시와 어떤 노래와 어떤 이야기들을 담은 어떤 인문학적 소양의 이야기나 산에 나무들의 자람과 바다의 물고기들이 어떻게 자라는 차별성이 있는지 식물과 동물의 존재에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그런 자연과학적 이야기나 혹은 어떤 인간이 사회를 만들 때 그 사회를 어느 민족 중심의 제국 혹은 어느 집안 중심의 혈연 중심의 어떤 권력 이런 사회과학적 이야기에 멈춘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는 오히려 주변 이야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추리국기 19장에서 말라기 4장까지의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제사 제사장 제사장 나라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으셨다는 표정인지 동의를 하실 수 없다는 건지 I don't know 제사 제사장 제사장 나라 여기에 뭐가 꼭 필요해요 제물입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난 1500년 동안 끊임없이 제물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 이야기도 사실은 제물 이야기입니다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십자가 이야기는 왕같은 대제사장 당연히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이죠 그리고 그 제사장은 또 뭐가 필요하다고요 제물이 필요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왕같은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또한 친히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단번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십자가 이야기로 하는 겁니다 와우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성경 외에는 쓰여진 데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전체를 통독해서 성경을 띄엄띄엄 부분 부분이 아닌 전체를 늘 통독해서 전체를 알아야 되는가 이 이야기는 오직 성경에만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초로 예수 십자가에 흘린 비로소 그대는 십겨 되어 있는가 이 찬양이 가능한 겁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품으로 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이야기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양 됨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가 갑자기 툭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땅에서 속구친 게 아니고 이렇게 2000년 동안 아브라함의 번제할 어린양 이야기 그 다음에 첫 번째 6월절 어린양 이야기 그 다음에 세례이완의 하나님의 어린양 이야기를 통해서 다 준비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이야기는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십자가로 영어로 표현하면 to the cross 십자가로 간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야기 창세기의 안식일 이야기 6월절 이야기 그 다음 추리국제 6월절 이야기 그 다음 또 번제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간다 시간도 공간도 할렐루야 그 다음 이제 거기에서 십자가로 붙어 이야기가 나온다 예수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거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다시 시작된다 그래서 from the cross to the cross from the cross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를 향하고 십자가로 붙어 나오고 바로 십자가로 붙어 나와서 오직 사도바울이 십자가를 전하겠다 등등 많은 주장들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리고 수많은 편지들 떠 십자가를 알리는 주장들 이잖아요 자 그 모든 끈 이야기에 요한계시록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사도 요한이 놀랍게도 반무섬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경험한 6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그가 몸은 늙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 지난 60여 년 동안 로마 제국의 대립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는데 그 교회와 로마 제국과의 갈등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처해 있는데 그 교회들을 향한 예수님의 위로의 메시지들이 쭉 전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 싶더니 자 가자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아 너너너너 사도 요한 여기서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을 와우 하늘 보자 근처로 초대한 거예요 이게 요한 계시록 4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늘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 너무 놀랬고 좋았습니다 문제는 하늘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에 두루마기가 놓여있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두루마리 마리 마기 마리 두루마리 맞습니까 두루마리가 놓여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두루마리 안에 뭔가 많은 게 쓰여있잖아요 그걸 보고 싶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의 기록들이 다 담겨있는 것 같은데 그걸 누군가 받아서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아서 펼쳐서 보여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울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특징은 궁금한 거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마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어 그 다윗의 뿌리는 예수 그리시도를 얘기함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시도의 세계라 그 얘기를 듣고 뭔가 울음을 멈추고 상황을 봤더니 와우 그 하늘보좌의 하나님 곁에 그 다음에 그 24장로들이 다 찬양하고 있는 그 놀라운 장면에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시도의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 어린 양이 당당히 하늘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서 딱 펼친 거예요 펼쳤더니 거기에 7인 7가지 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펼치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이긴 자가 그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팍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다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큰 소리 저는 작은 소리로 했습니다만 그러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의 능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당연하죠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사도 요한은요 궁금한 거 절대 못 잡아서 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으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에 기도드리라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즉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떼서 받아서 펼쳐서 일곱인을 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인에는 일곱 나팔이 들어있는데 천사들이 나팔을 불므로 그 일곱의 장면들이 진행되고 일곱 나팔이 끝나는 그 장면에 또 하나의 천사가 잡아서 일곱 대접을 펼쳐서 앞으로 미래에 있을 모든 일들 바로 그 일들을 펼쳐가시는 이야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개시록의 22장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놀라운 이야기로 성경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으셨어요? 성경 통독 열심히 하십시다 뭐냐면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이야기하고 싶은 소망 때문입니다 성경을 부분 부분 읽으면 성경을 부분 부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주제별로 조각별로 공부하면 조각 얘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통독하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하는 게 성경 통독의 효과가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성경 통독의 기초와 원리를 지금 다섯 번째 말씀드렸는데 잘 참고하셔서 꼭 기억하시면서 성경 통독의 성과들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문명이 발달해서 거리를 사이에 두고도 줌으로 얼굴을 볼 수 있다는 획기적인 발전된 세상을 산다는 면과 한편으로 팬데믹을 살았다는 면을 동시에 실감합니다 성경을 통독하자라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끔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까 우리가 팬데믹 상황을 산다 혹은 대한민국을 산다 혹은 미국 국적으로 산다 결국 사는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공포스러운 대공포의 기간을 사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모든 인간들이 대공포의 시간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사는 걸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꿈을 실제 꾸게 하려면 이 성경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게시로까지 충분히 알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하자는 거죠 성경을 전체를 백 번을 읽었다 천번을 읽었다 그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읽어야 그 이야기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여러 차례 성경을 읽되 성경을 결국 이야기할 수 있게끔 도울 것인가 이것이 성경 통독을 잘하자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되돌아보건대 이 팬데믹 상황을 살면서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를 살았는가 를 우리는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더 살 것인가를 더 소망을 가져보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고려라는 이 땅에 나라가 있었고 그때 이제 노래가 있었습니다 청산별곡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사르리 사르리랏다 청산에 사르리랏다 그냥 간단한 얘기입니다 청산이라는 얘기는 푸른 산이죠 푸른 산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서 그 다음 노랫말은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사르리랏다 그 다음에 이제 리듬을 맞추는 얄리얄리 얄라성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도 그 노래를 씁쓰름하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달콤하게 부를 노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산이라는 걸 알고 그 산의 머루, 다래 이런 것들의 구체성을 알면 그게 그렇게 이를테면 스테이크 먹고 커피 마시고 이 얘기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사르리 사르리랏다 청산에 사르리랏다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사르리랏다 그러면서 이제 눈에 눈물이 고이곤 했습니다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삶이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 정치적 상황 그 다음에 저 개인의 삶의 상황 어느 것 하나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노랫말이 귀에 들어왔고 눈에 띄었고 그래서 내 마음을 달래보려고 그 노래를 한두 번 불러본 솜씨가 아니라는 걸 벌써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어려서 머리 다래 따먹고 살았습니다 물론 맛있습니다 지금도 통독원에 머리 닿아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 상황을 뭔가 약간 한 발 물러서며 비관하며 뭔가 그러나 자기 삶을 포기할 수 없이 달래보려는 어떤 그런 소망들을 품고 노래들을 지어보는 청산에 푸른 산에 살 것인가 팬데믹을 살 것인가 미국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한국을 살 것인가 이민 가서 미국을 또 살 것인가 어디를 살 것인가 어디를 살아야 우리 삶의 근본적인 기쁨과 어디를 살아야 우리 인생의 참 소망 중에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답은 저에겐 뚜렷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사르리 사르리랏다 하나님 나라 사르리랏다 예수 복음 꿈꾸며 하나님 나라 사르리랏다 청산에 살 것을 꿈꾸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은 미국 사람들의 삶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가장 기쁜 꿈이라고 믿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 것인가 했을 때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와 결국은 그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이 담긴 안식일과 6월절 그리고 그것을 가장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이시면서 친히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지금 5주째 설교를 요약한 건데 지금 듣고 계시나요? 이 모든 이야기를 담아낸 하나님 나라 예수 이야기 그 예수 이야기가 바로 나를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한다 라는 이야기 옵시다 세상에 나라가 많습니다 지금 어느 한 지역에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말은 나라와 나라가 싸운다는 얘기고 그 말의 본뜻은 나라가 한 나라를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나라가 한 나라를 길들이겠다는 이유로 전쟁도 합니다마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할 때는 근본 목적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를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나라로 그 나라를 삼게 하겠다 그래서 저 나라를 살고 있는 그들을 빼앗아서 이 나라를 살게 하겠다 이게 지금 인간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치인들이 전쟁 노름하는 핵심 생각입니다 전쟁하는 이유 나라를 없애버리고 자기들 나라를 살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나라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0여 개 각 나라들은 자기들 나라를 살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 검문소를 세우고 그곳에 감히 어느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총칼을 들어 무기를 들고 그 경계를 반드시 지켜서 그 경계 안에서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나라를 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나라만 살다가 맞춰야 되는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4천 년 동안 진행시킵니다 아브라함부터 사도 요한까지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게시록 마지막까지 이야기입니다 4천 년 동안 진행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부터 요한 게시록 22장까지 얼마나 꼼꼼히 빌 게이츠의 빅데이터 정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꼼꼼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을 얼마나 정확하게 심지어 인간들이 등장시킨 수많은 나라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들의 수많은 전쟁 이야기까지를 다 포함해서 진정한 빅데이터로 그려놓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은 제사장 나라 A kingdom of priest으로 표현했고 그리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로 글로 적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요? 이 나라를 살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이유 그것도 성경을 잘 통독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나라를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정말 멋지게 잘 살고 싶어서 지난 2년 동안 K-방역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상당히 자랑이었습니다 오죽 그 K-방역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으면 250개 다른 나라에 우리가 우리나라는 이 팬데믹 상황에 K-방역을 잘한다고 100억 이상을 들여서 광고까지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K-방역이라는 거 그 K-방역이라는 거 성과는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팬데믹 상황에서 방어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 정도였습니다 고작 그 정도 이야기 조심을 했다 조심해서 성공했다 결국 확률적으로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세계 250개 나라 가운데 가장 확진자가 많은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어? 그거 방어 잘한 게 그게 뭐 이렇게 대수였나? 라는 게 금방 초등학생도 답이 나올 정도입니다 국가 행정과 국가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뭐 했나?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목사와 성도가 쉽게 만날 수 없는 어느 교회들은 그런 여러 상황에 앞장서야 된다 그러면서 선도하는 그걸 자랑하는 이 모든 이야기는 세월이 지난 후 하나하나 정리되어서 반성할 부분과 취해야 될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생각해 우리 목사님이 지금 정치 설교하고 있나? 시시한 진보 보수 정치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올시다 이 아까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소중한 놀라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정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향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꿀 때 어떤 선택들을 성숙하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살자 청산을 사는 것도 너 그냥 귀뚱으로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 것인가 오직 오직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 알렐루야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 성경을 창수의부터 개시로까지 첫째 통독해야 되고 두 번째 이야기해야 된다 이야기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여타 다른 피조물들과 인간이 다른 확실한 변별성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생들은 이야기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수많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인문학 이야기 사회과학 이야기 자연과학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어울리고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이야기를 풍요롭게 채워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 와우 하나님 당신 자신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생들을 특별히 사랑하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준비하신 이야기가 구약성경이고 보내셨다는 이야기가 사복음서 이야기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는가 이 이야기가 사복음서 이야기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게 살았는가 이야기가 사도행전 30년 이야기고 따라서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읽어서 우리가 알고 부모자식간에도 머루 달의 이야기 방역 이야기 미국과 중국의 국방력 비교 이야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는데 이럴테면 어느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전쟁 무기를 공급함으로 전쟁이 장기화되어서 뭔가 갈등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는 슬쩍 봐도 무슨 말인지 다 알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냥 슬쩍 봐서는 모릅니다 그렇게 쉽게 슬쩍슬쩍 봐서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문은 워낙 인간 삶의 똑같은 이야기라서 한번 슬쩍 훑어보면 무슨 말인지 그 신문사는 왜 저런 논조를 잡았으며 저 기자는 왜 저렇게 이야기를 써가며 결국 저 신문사와 기자가 저 기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뭐며 안 보입니까 전 다 보이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깊습니다 신문은 얕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문이 선호장이니까 얕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신문 기사가 얕다는 겁니다 그렇게 깊숙하게 써놓은 기사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가 다릅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통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독의 기초 첫째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어떻게 시간을 경영하셨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간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가 그 다음 세 번째는 안식일과 6월절 어떻게 이 이야기가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골격이 됐는가 네 번째는 왕같은 대제사장 예수 대제사장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내려 왔는가 그 다음 네 번째는 다섯 번째 첫째는 시간 두 번째는 공간 세 번째는 안식일과 6월절 네 번째는 대제사장 예수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얘기입니다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다 정리를 했으니까 다 외우셔야 되고 올 연말에 우리 교회 서리집사 자격시험을 볼 텐데 이것을 다 외워서 말할 수 있는 분들은 그 다음 서리집사 안수집사 님들을 비롯한 황존직들은 어쩔 수 없지만 서리집사들은 바로 그 다음에 집사직을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허명집사님 잘 보셔야 돼요 잘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전체를 100번 읽었다 성경을 100번 읽으신 분들 통독하신 분들을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요는 그 스토리를 얼마만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목적이 있지 않고 아 더 열심히 해서 200번 읽어야 되겠다 여기에 너무 포인트가 많이 가 계신 분을 제가 뵀어요 숫자 늘리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성경 전체 이야기를 역사순으로 잘 다섯 살 아이들에게 쉽게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가 다섯 살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땅의 삶을 그냥 살면 다섯 살 때부터 대한민국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팬데믹을 살게 합니다 다섯 살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끼웁니다 그 아이들은 왜 자기가 마스크를 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2년 동안 마스크 껴서 사람들의 입모습을 봐야 말 발음을 배우는데 2년 동안 어린 아이들이 마스크를 껴서 어른들의 입모습을 보지 못하는 바람에 사실은 말이 잘 늘지 않는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방역을 성공한 게 아니라 애들이 다 걸리고 있는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뭐 하자는 거 있습니까 처음 경험했지 않냐 네 어느 나라나 다 처음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더 민감해야 되는 거죠 정치인들의 정치적 선택 국가 경영 나라 경영자들의 선택 그리고 목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해야 될 때 더 민감하게 하나님 나라는 위기 가운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정확하게 용기 있게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말해야 되는가 책임을 지고 가야 됩니다 수많은 나라들은 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이야기 이제 오늘 짧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야 될 성경통독의 여섯 번째 기초 이야기를 다섯 가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다섯 가지인지 아시죠 손가락이 다섯 개니까 그리고 다섯 살 아이 때 알아야 될 이야기 사실 우리는 다섯 살 전에는 인식이라는 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섯 살이 되면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나라도 인식하게 되는 그러니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은 성막에서 교회까지 이 얘기가 쉽게 성막에서 교회까지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김종인 집사님 라고 얘기하면 우리 김종인 집사님이 우리 세 아이 내 아이 아빠인가 아직 모르지 그 세 아이를 앉혀놓고 성막에서 교회까지 이야기를 다섯 살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탁탁탁탁 그 다섯 살 아이들에게 이야기가 길어지면 지루하고 안 듣잖아요 집중력 흩어지기 전에 성막에서 교회까지 이야기를 성경 전체를 가지고 싹 이야기를 기초로 옮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이 기초를 잘 터득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늘 통독한다면 그 성막에서 교회까지 그 이야기가 계속 나이 들수록 더 깊게 해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다섯 가지 포인트로 얘기합니다 성막에서 교회까지 첫째는 모세라는 사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모세라는 사람이 사고를 쳤어요 자기가 생각해봐도 사고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고를 쳤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애국민을 죽인 거예요 결국 이 사고 뒷감당이 안 되니까 가장 자기를 안전하게 살릴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한 것이 애국의 군사력이 미치지 못하는 신해산 광야로 도망간 겁니다 도망자의 삶을 40년을 살았습니다 애국이라는 땅이 익숙했는데 광야 40년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여 년 만에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사실은 모세 입장에서는 갑자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깨달은 거죠 오시더니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 땅과 거룩을 연결시킵니다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모세가 깜짝 놀라서 신을 벗었습니다 그 땅이 자긴 도망자의 땅일 뿐이고 애국과 비교해서 농사지을 수 없는 땅 척박한 땅인데 그 땅 중에 한 부분이 거룩한 땅 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는 곳 땅과 거룩 물론 그 안에 시간도 들어있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땅 공간 이야기 딱 좁힌 거는 겁니다 그 후로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아주 시간이 빨리 지나죠 40여 년이 지나고 애국에서 자기 동족들 전체를 출애굽시켰는데 출애굽시켜서 가난으로 가야 되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런데 웬일입니까 홍해를 건너 척박한 땅 누가 봐도 척박한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에게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땅인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데리고 왔고 이게 이제 출애굽기 중반부터 출애굽기 전체 이야기 레위기 민수기 전체 이야기 신명기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 척박한 땅 광야에서의 40년 이야기 알고 계시죠 이때 나온 이야기가 성막입니다 뭐라고요 성막 이제 거룩한 땅에서 그 거룩이 모세 때 떨기나무 아래에서는 일시적으로 순식간에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성막을 5개월 20일 동안 만들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의 임재성이 늘 지속적으로 항졸하는 문제는 그 성막을 어깨에 메어서 움직이게끔 하나님이 설계해서 거룩한 땅이 움직여지게끔 만드셨다는 거죠 원래 목적 그대로는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만나시겠다 거기서 만나시겠다 자 들어보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재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수를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를 거룩한 언약계가 있는 바로 그곳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가게 하시겠다 얘기입니다 와우 저는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이렇게 나라에 대변인을 두는 이유 이럴테면 이야기가 산발적으로 흩어지지 않고 거기서 나가게 하겠다 그런데 그곳을 만들기 위해서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꽃 배실로 동원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할을 하는 아론이라는 사람 이게 대제사장의 직임을 주고 그 대제사장의 직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언약계 앞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애보스를 입히고 귀에 기름을 바르고 얼마나 많은 꼼꼼한 이야기들이 있는지 모르는데 바로 그 모든 노력들은 휘장 앞에 그리고 휘장을 들어가서 대제사장 아론이 언약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이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떨기나무 아래 거룩한 땅에서 두 번째는 성막 이게 출애국기의 핵심이고 그대로 만들었더니 그 성막이 휘장 안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가 출애국기 40장 이야기죠 이게 두 번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그 이후로 약 500년이 훅 지나갑니다 와우 시간 빠르다 그 안에 많은 이야기 있는 거 아시죠 500년이 훅 지나가서 움직이는 성막이 움직이지 않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윗 때 설계도가 나왔고 솔로몬 때 그 설계도대로 7년 만에 성전을 지었다 그런데 많은 이 성전의 제목들이 백향목이고 그 다음에 대리석들입니다 백향목 나무 중에 가장 향기가 나고 오래가는 수명이 긴 나무이고 대리석은 말해 뭐 하겠어요 그런데 그 백향목과 대리석을 다 동원해서 그 많은 좋은 재료를 다 동원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당은 여전히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폐실로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죠 그런데 그 이후 천년이 또 지났어요 와우 시간 빠르다 천년이 지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드디어 오셔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얘기죠 아니 왜 그 정성을 들여서 만든 휘장을 꼭 예수님은 찢으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제사장 즉 왕같은 대제사장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해서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하늘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몸이 휘장이 되셨다는 거죠 즉 통과하는 길 내가 곧 길이요 그랬잖아요 이제 그 말은 하나님께 가는 길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야기죠 그래서 처음은 떨기나무 두 번째는 성막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네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와우 우리가 직접 이제 왕같은 대제사장들이 되어서 그러니까 아론 가문의 반차를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왕같은 대제사장 예수의 몸은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그래서 너희 몸이 성전 성령의 전이 되었다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와우 해주세요 와우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얘기는 구약 성경의 그 많은 이야기를 알아야 아하가 감동이 나오지 구약의 그 긴 이야기를 전혀 모르면 너희 몸이 성전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지금 솟구친 이야기입니까 결국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꼼꼼히 성경 전체를 이런 순서로 우리가 통독해 도와야 되는 이유 이걸 잘 이해를 해야 이단 사이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실 그 이유를 다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구약을 다 이렇고 엉뚱하게 내가 예수입니다 스토리를 그렇게 갖다 맞추는 정말 어지간하면 욕을 안 하고 싶은데 딱 욕 나오는 안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신 이야기인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 안식일과 6월절 왕같은 대제사장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얘기가 다 예수 십자가로 오죠 예수 십자가로 와서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와우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만들었고 그게 진정한 예수가 예수의 모든 이야기가 진리이고 그것만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다가 갑자기 와서 이것이 누구누구다 이런 엉뚱한 얘기로 가는데 그 이야기로 흘러가버리는 왜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입이 나라가 아니라 사입이 종교가 되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던 성경 전체를 공부시킴으로 막아야 됩니다 막고 방어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고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 전쟁을 통해서 세워간 수많은 나라들 전쟁에 휘말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나라들의 아이덴티티만 가지고 나라 이야기로 그 나라를 살게 해서도 안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왜 치셨는지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너희 몸이 성전이 되고 너희가 성령의 전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생명의 길 오직 예수를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꿈꾸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교인들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는 이제 거기에 기반을 두고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사도 요한 이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이 교제를 하며 성도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지 이야기를 꼼꼼히 기록해 놓고 그러니 야 엉뚱한 뇌를 교회라고 지칭해서는 안 된다는 거 교회는 예루살렘의 교회부터 고린도 교회까지 교회가 무엇인가 나와 있는 서신사들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잘 알고 그런 교회를 기반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삶을 우리가 꿈꾸기에 성경을 통해서 알았기에 이야기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이 책을 통독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얘기는 이 성경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 처음에 읽어서 잘 읽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친구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모든 이웃 사이에 많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공감을 이루는 그렇지 이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잖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잖아 이게 교회잖아 라고 이야기를 주고받게끔 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독하자는 얘기고 그 성경 통독을 효과적으로 잘 말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 통독의 기초를 말씀드리고 이 기초를 기반을 위해 통성경 길라자비를 가지고 쉬운 뒤의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온 세계 모든 교회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같이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성경 통독 쉽고 재미있게 진행해가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십시다 살면서 확실한 걸 찾습니다 애매한 거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어떻게 하든 확실한 게 뭔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며 날카롭게 분별하며 결국은 확실한 것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찾은 것 중에 하나가 물질입니다 돈 살면서 보면 오 돈은 굉장히 확실합니다 따라서 그 돈을 들고 물건도 사고 그 돈을 들고 비행기도 타고 그 돈을 가지면 사람들하고 약속도 뚜렷해지고 그 돈이라는 게 굉장히 확실하다는 걸 시간 지나가면서 더 확인하는 거죠 죽는 순간에도 그 돈을 자식에게 건네줄 수 있으면 부모의 사랑이 확실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인간이 찾은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또 하나 인간이 고민 끝에 찾은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법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늘 인간이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의 종착점으로 재판정에 서는 이유는 그 확실한 법을 가지고 애매한 걸 뚜렷하게 해서 자리를 잡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들이 찾는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식약청이 내놓은 약입니다 미국의 사람들이 먹는 미국 사람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늘 아무거나 먹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안 된다 라고 기준을 나라에서 정합니다 각 나라마다 다 식약청이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미국 국민들에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그 부분들을 잘 기준을 가지고 정리 정돈하는 것이 식약청인데 거기에서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약입니다 약은 약은 적게 먹는데도 효과가 클 수도 있고 또 역효과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식약청 에서 약을 먹어도 된다 라고 인정을 하면 그게 온 세계 70억의 사람들에게 효과는 있고 부작용은 적은 것으로 인정을 받는 확실한 것을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미국 식약청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살면서 확실한 걸 찾습니다 돈 법 약 그러면 교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도대체 교회는 뭐하는 곳이길래 열일 제껴놓고 7일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서는 것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찾는 곳입니까 그냥 모이는 클럽은 아니올시다 우리는 뭔가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열일을 제껴놓고 이 말은 많은 바쁜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 일들을 내려놓고 뒤로 밀어놓고 그리고 시간을 선택해서 교회에 예배 시간으로 정한 주일날에 다투어서 서둘러서 달려와서 앉아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목사의 설교도 교회 안에서는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 특히나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린 무엇을 찾는 것입니까 왜 모이는 것입니까 돈에 대한 확신 법에 대한 확신 약에 대한 확신 이런 확신을 더 부추기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더 확실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다 목사의 설교가 거기에 초점이 있다 혹은 확신을 만드는 사람들 돈 만드는 사람들 혹은 법 만드는 사람들 혹은 양 만드는 사람들 그 확신을 사회에 주는 사람들의 그 소중한 역할에 뭔가 다가서기 위해서 용기를 북돋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걸까 목사의 설교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걸까 그 답은 한마디로 절대 노입니다 노 그러면 교회는 왜 모이는 것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찾아서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예수 십자가 보혈 예수 십자가 보혈 에 대한 확신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이유도 우리가 늘 함께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뭔가를 찾기 위해서인데 그 뭔가의 핵심은 두말여지 없이 예수 십자가 보혈 그 보혈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입니다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어떤 내용이길래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알고 확신을 갖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일날 모여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 확신 확신을 더 갖기 위해서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내용 가운데 한 구절을 이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나니 이 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말은 예수의 피를 확신을 갖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성소에 들어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매일 물건이 있는 슈퍼마켓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그 앞에서 머뭇거리고 쭈빗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돈이 없는 사람들 돈이 없으면 문을 열고 가게 문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물건은 그 상점 안에 있대 그 상점 안에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확신 때문에 돈을 손에 주게 되면 항상 그것이 음식점이든 그것이 자파상이든 그것이 어디든 자신있게 여기서 말한 담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당당하게 가게에 들어오는지 주인은 딱 보죠 아 저 사람 저렇게 당당하게 들어오는 거 보면 돈이 있구나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려면 성소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확신이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의 피 이라는 거죠 예수의 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제고양을 가봤는데요 어렸을 때 12살 때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길을 좀 탄탄하게 넓히고 좀 이렇게 정말 편한 길로 새로운 길로 만드는 걸 제가 12세 살 때 새마을운동할 때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는데요 웬일입니까 지금 가봤더니 그 길 말고 새로운 길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와우 그 큰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을 넘으려면 정말 애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다음에 가면 산을 넘을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지금 뭐하고 있겠습니까 새로운 터널을 뚫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산 하나 넘으려면 대략 좀 과속을 해서도 약한 14분 정도 걸리는데 더 터널 뚫리면 1분이면 되겠다 그런데 그런데 계속해서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는데 조금 더 있으면요 와우 이제 자동차를 타고 산을 산 위를 하늘길을 넘어다니는 그런 새 길이 또 열릴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만드는데 모든 인문사회 자연과학이라는 문명의 총체를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새로운 길은 내일 가보면 헌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히브리스에 쓰여있는 이 새로운 살 길도 새로운 살 길이 새로운 길이 또 나을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는 새로운 길은 이 길 한 길밖에 없습니다 와우 안 놀라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항상 놀랍습니다 제가 늘 어디 가서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성경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놀라운 건 이 놀라운 이야기를 놀라시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놀랍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 말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2000년 동안 길을 닦아서 만든 유일한 길입니다 2000년 동안 닦았습니다 몇 년을 닦았어요 2000년 세상에 우리가 인류를 말할 때 모든 민족의 지난 역사와 지금 현재 모든 민족의 삶의 위치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인류의 삶의 방향을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인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인류 역사에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고대 문명부터 시작해서 중세 근대 현대 문명과 미래 문명을 다 포함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길 다 담아서 인류 문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어느 인류 문명을 통해서도 놓고 볼 때 길을 하나 내는데 200년 걸린 길은 없습니다 2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길을 낸 길들은 꽤 있습니다 그런데 200년의 시간을 들여서 길을 하나 냈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길은 최소 2000년 입니다 최소 아브라함 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최소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결론으로 내어놓으신 이 길이 십자가 이후부터 새로운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 길은 어떻게 냈느냐 예수의 피로 이 길을 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길을 총체적으로 담아서 이 길에 대해서 우리가 늘 입에 올리면서 감사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늘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니다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표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표현은 우리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어놓으신 준비하셔서 이 땅에 내어놓으신 이 십자가의 이 보혈 이 십자가 이 보혈의 길이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담아놓은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행동 이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놔서 보혈을 흘리게 하신 이 행동 이 행동이 우리에게 미쳤다는 것 이 하나님의 행동이 나를 위한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려서 어려서 그 시기를 보내면서는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들에 대한 고마움은 적고 부모에 대한 고마움이 큽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고마움 부모에 대해서 은혜 혹은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초등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에 대해서 고마움이 크지요 그래서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은혜라는 말을 갖다 쓰잖아요 가까이에서 아는 거잖아요 그러나 정말 인생을 50년을 살고 60년을 살고 70년 80년 100년을 살고 이제 삶을 마감해야 될 시점에 가만히 보면 선생님의 은혜도 부모님의 은혜도 고맙긴 한데 정말 놀라운 것은 끝도 밑도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속에 예수 보혈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빼버린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은 흔히 세상에서 쓰는 말로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찐빵이 맛있긴 해도 그 안에 안고가 들어있어야 진짜 찐빵이 맛있죠 정말 우리가 누군가의 고마움 그리고 그 고마움을 부모나 선생님을 대상으로는 은혜라는 말을 갖다 쓰는데요 이건 은혜라는 말의 가치의 천만분의 일을 거기에 갖다 쓰는 거고 정말 은혜라는 말 정말 사랑이라는 말의 온전한 정점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제대로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1년에 365일 가운데 10일을 제껴놓고 52일을 주일날 모든 일을 멈추고 주님의 날로 여기고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지난 2년 동안 이 주일날이 꾀를 피우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헐헐헐 해주세요 주일날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예수의 보혈의 공모 예수의 피가 어떤 내용인지 어떤 하나님의 준비 끝에 나온 새로운 길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열심 내는 날인데 그러기 위해서 모이고 모여서 뜻을 모으고 열심을 내는 날인데 이 주일날이 이제 느슨해지고 뭔가 이 이야기를 꼿꼿이 앉아서 지극정성으로 정말 세상에서 어떤 누군가를 만나는 것보다 더 성숙하고 월등한 자세로 앉아서 이 이야기를 공부하려고 하기보다는 누워서 발가락 까닭거리면서 예배하면서 적당히 딴 시간 보내면서 그래도 되는 것처럼 처음에 처음에 한두 번은 안 그랬는데 열 번 스무 번 1년 2년 1년 반이 지나면서 온 그런 자세로 지금 앉아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반성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부끄러워 해야 됩니다 주일을 그렇게 보내면 안 됩니다 주일은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부족한 지식들을 다 동원해서 목사의 도움을 받아가며 성경에 들어 있는 예수 보혈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길인지를 알고 확신하는 일을 더하는 날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의 피의 담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세상에 대통령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재벌 앞에 세상에 무슨 법이나 의학이나 최고의 권위자 그들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유익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살고 죽고 영원히 살고 하는 이 놀라운 결정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분 앞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요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보혈을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에 힘입어 이 말은 예수의 보혈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 믿고 하나님의 성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새로운 살 길이요 이 길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이 길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보혈이 어떤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우리는 좀 더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의 보혈 어떻게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준비하셨는가 간단하게 짧게 간단하게 2000년 동안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예수의 십자가를 준비하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성경통독의 기초 가운데 또 하나의 기초지식이 되겠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예 십자가의 보혈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큰 세 가지 준비 2000년 동안 첫째는 그 유명한 아브라함 입니다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열심히 그를 살펴보는 이유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알기 위해서 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 첫째는 가나안 땅 입니다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고흥 그러니까 전라남도 고흥에서 두 주를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고흥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그 땅이 한반도에서 일조량이 가장 높대요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번 들었는데 와우 고흥 평생 잊지 않을 것 같아요 한반도 전체에서 햇볕량이 가장 많대요 그 말은 태양과 지구와 달과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조성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리댔다는 게 아니라 창조 때부터 그렇다는 거잖아요 와우 대단하다 그래서 고흥하면 한반도 전체에서 일조량이 가장 높은 곳 햇볕이 많으면 좋은 일이 더 많다는 얘기죠 와우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흥으로 보내시지 아니면 한반도로 보내시지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리에서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가난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십자가 보혈을 준비하신 아브라함을 통한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난으로 보내셨다는 얘기는 뗄레아 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난한 땅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 거니 모리아산 번제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알렐루야 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이 양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나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번제입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알렐루야 어린 이 번제를 제대로 드리기 전에는 내 생명은 내 겁니다 나의 생명을 존중해 주세요 내 생명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심지어 내 시간과 내 결정 노터치 하세요 우린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4천 년 전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난한 땅의 한 곳인 모리아산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이 번제를 드리면서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올렸는 거니 하나님 저의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와우 해주세요 정말 놀랍고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린 살면 살수록 내 것 내 거야 그리고 살면 살수록 네 것도 내 거야 헐 내주세요 그래서 욕심은 어려서 부리는 게 아니라 나이 들어가면서 욕심 부립니다 끝도 밑도 없습니다 그 욕심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그 욕심을 위해서 모함을 하고 그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냥 내 쏟는 내 걸 내 걸 가지기 위해서 내 건 내 거고 네 것도 모든 게 내 거라는 걸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아산에서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습니다 와우 해주세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과 믿음과 순종으로 아버지와 아들이라 해서 둘 사이에 그저 육체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아버지 아들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만 그 안에 둘 사이에 사랑 믿음 순종이 있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아들이 왼수입니다 뭐라고요 왼수 여기에서 원수 하면 좀 그래요 그냥 왼수라고 해둡시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조금씩 자라면서 이 부모 자식 사이가 왼수 사이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된 아브라함과 이삭이 둘 사이에 사랑 믿음 순종을 키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그리고 그것을 그 항목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내 생명 우리 아들 생명 하나님 내 생명 우리 아버지 생명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그들의 함으로 이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뭔가 십자가를 통한 깊은 관계를 위한 기초를 두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세기를 위한 놀라운 준비셨다라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라는 말이 저 산넘어 구름 위에 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믿기 시작하면 이제 예수 보혈 이야기에 대해서 확신이 더해지는 겁니다 확신은 쌓이는 거지요 어느 한순간에 확신이 솟구쳤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알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뭐하는 겁니까 자라는 겁니다 절대 안 믿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다 믿어지더라 그런 경우 없습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는 겁니다 자라고 자라고 자 그 다음 아브라함 이후에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500년 후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 보혈을 위해서 또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참아 500원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궁금하면 500원 이게 궁금하셔야 돼요 이게 궁금하셔야 예수 십자가 보혈의 확신을 갖게 돼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양을 그냥 노랫말로 따라 부를 수는 있는데 따라 부르면서도 속으로 믿진 않아요 믿음은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걸 알고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게 새로운 길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길이다 이 같은 사실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비하신 그 두 가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모세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유월절을 준비하셨습니다 뭘 준비하셨어요 첫 번째 유월절을 애국에서 그 첫 번째 유월절이란 말은 일년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장자들이 살고 바르지 않으면 장자들이 죽는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를 거기에 개입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나 또 그 히브리 백성들이 귀뚱으로 듣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별로 듣고 싶지 않네요 그랬으면 다 죽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노예 생활하고 첫 번째 유월절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와 70명의 장로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2만 3천여 가정에 각 가정에 계속 얘기했습니다 1년 된 어린 양을 선별해라 그리고 피를 받아서 물에 바르라 몸통은 불에 구워두어라 뼈는 꺾지 마 와우 그랬더니 그날 밤 각 가정에 장자들과 짐승의 첫해생들이 다 살게 되었고 애굽의 장자들과 짐승의 첫해생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죽음이 지나갔다 그런데 죽음이 지나가고 끝난 게 아니라 출애굽 명령까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이 지나간 날 출애굽 명령이 이루어진 날 이 날을 첫 번째 6월절 명절로 정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명절을 나라법으로 정해서 1500년 동안 매년 지키라고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6월절은 결국 1500년 만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식이 전날 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 지식이 전날 밤이면 한 목요일 저녁 정도 되겠죠 목요일 저녁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열두 제자들과 함께 애굽에서 시작된 첫 번째 6월절을 1500년 만에 가나한 땅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비하신 가나한 땅 또 이후에 보면 이제 다윗을 통해서 준비한 예루살렘 땅이잖아요 그 예루살렘 땅에서 마지막 6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짐승의 피를 언급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피를 언급하시면서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몸을 먹는 자는 이 말씀을 직접 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알렐루야 우리가 성찬식은 아무에게나 베푸는 게 아니고 세례받은 사람에게만 베풀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성찬의 피입니다 성찬의 떡입니다 절대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함부로 먹고 마시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예식인데 바로 이 첫 번째 성찬식을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때 첫 번째 6월절을 준비함으로 1500년 동안 반복시키다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식이 잔날 밤 마지막 6월절을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꾸셔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몸을 먹는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예수의 피에 대한 확신을 더 갖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피에 힘입어 이 말은 예수의 피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한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상에 미국의 식약청을 통하여 거기에서 확인한 거기에서 컨펌한 그 약은 먹어도 부작용이 없을 수 있다는 걸 다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그건 나라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아라리모 모세를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제사장 나라를 만드십니다 뭘 만들어요 제사장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제사장 나라를 애굽에서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애굽에서 첫 번째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를 준비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신의 산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모세를 사이에 두고 언약을 맺어요 뭘 맺어요 이걸 쌍무 양쪽의 쌍방간의 언약이라는 이 언약을 맺음으로 율법을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나라를 만들어 이게 제사장 나라의 킹덤 오브 프리시트 따라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를 위해서 두 가지를 만들어요 첫째는 6월절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 할렐루야 이제 이 두 가지를 만드셔서 예수 십자가의 새로운 결을 또 준비하셨어요 자 또 이후 모세 이후 500여 년이 지나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다윗하면 권리하시죠 그런데 이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십자가를 위해서 또 두 가지를 준비하셨어요 궁금하시죠 이게 이게 500원으로 될까 싶은 우리 지성찬 집사님은 궁금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 궁금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사실은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확신을 갖는 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라 그랬죠 5만원짜리 물건을 사고 싶은데 딱 보니까 동그라미가 5천원이야 이 5천원짜리 들고는 5만원짜리 물건 사려고 가게에 확신 있게 들어가기 어렵죠 못 들어가요 역시 우리 권사님은 짱이야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돈에 대한 확신이 너무 있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이제 나이 들면서 돈에 대한 확신 약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너무 있는 겁니다 어우 저 사람이 태권도가 백단이야 그러면 그 확신이 너무 커서 괜히 그 사람 쳐다만 봐도 기가 죽는 한데 맞을까 봐 세상은 나름대로 질서를 세운다는 게 그 확신의 구조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로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세상 나라로는 삶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미 알아버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데 왜 피를 흘리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끝이 아니라 그 피는 그때 예수님 주변에서 좌우편에서 피 흘린 사람들의 있잖아요 그들의 피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들은 그 피를 흘리고 단지 죽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예수의 피는 예수의 보혈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무슨 내용인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확신을 갖죠 그런데 알기는 커녕 설명도 못합니다 그러면 확신을 갖고 믿고 그 피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 면전에 선다라는 건 어렵죠 불안한 거죠 500원짜리 들고 50만원짜리 물건 살려고 가게 앞에 있으면 초라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가질 것인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성경 이야기를 지금 진행하는 중입니다 좋으시죠 아브라함을 통한 준비는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통한 준비는 두 가지인데 크게 가난한 땅과 모리아산 번제 5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는요 첫 번째 6월절과 제사장 나라 와우 그 다음 500년 후에 다윗을 통해서는 뭘 준비하셨을까 와우 궁금증포폴 뭐가 두 가지일까 많잖아요 다윗의 이야기하면 골리아트 이야기 압살롬 아들의 쿠데타 이야기 등등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무엇을 우리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관련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를 잘 읽어보면 공부를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잘 읽어보면 두 가지인데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메시아 사상입니다 뭐라고요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라고 표현하죠 예수님 이 표현도 옳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도 좋습니다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이 말은 기름 부었다 라는 말입니다 기름 붓는다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 이 말도 그리스도라와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붓는다 우리 예수님 하면 기름 부음입니다 뭐라고요 기름 우리는 기름을 주로 어디다 붓는 거니 후라이판에 부어요 왜냐하면 음식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기름 붓는다는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 거니 사람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그 만남의 도구 장소가 있잖아요 그 만남의 도구 장소인 성막에 가장 소중한 언약계가 있는데 그 언약계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기름 붓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아론이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이 됐다라는 것을 기름을 부어서 확인했어요 그 다음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언약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을 그 언약계를 만들 때 기름을 부어서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게 하고 유다지파를 통해서 기름 붓게 하고 그 다음 열두지파를 통해서 기름을 부음으로 다윗의 머리는 마를 날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붓는다라는 말 이 말이 이 말이 메시아 사상 기름 붓 받은 자가 나타난다 그 메시아 사상과 다윗은 뗄래야 뗄 수 없게 됐어요 할렐루야 재미있으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은 아브라함을 통한 번제 준비 다윗을 통한 기름 붓 메시아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주된 활동은 갈릴리 인근에 사셨죠 그런데 맨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예루살렘에 반드시 올라가겠다라고 결심하시고 올라가셨죠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다윗 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주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제 보혈을 흘리셔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셔야 되는데 그 보혈을 아무데서나 흘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준비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비한 그 가난한 땅 그 가난한 땅에 또 천년 후 다윗을 통해서 준비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모세를 통해서 준비한 제사장 나라 법 6월절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끝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를 놓고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준비하셨는지 아시겠죠 예수 십자가 보혈은 어떻게 설치 않는가 했을 때 2000년 전 아브라함을 통한 가난한 땅과 모래야 산 번제 그 다음 모세를 통한 첫 번째 6월절과 제사장 나라 그 첫 번째 6월절과 제사장 나라에 들어가 보면 제사장 나라의 중요 10가지 법 가운데 하나가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제사장 나라 법 가운데 얼마 전에 있었던 그 6월절 명절을 계속 지키라는 법이 나왔죠 이걸 준비한 거예요 따라서 6월절은 반드시 어디서 지켜야 되는 거니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서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언약계를 만들고 제사장 나라를 만든 것은 신해산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신해산에 가시지 않은 이유는 500년 동안 움직이는 성막이 법이었는데 다위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움직이는 성막이 움직이지 않는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새롭게 설계도를 주심으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을 고정한 거예요 알렐루야 몇 년을 고정시킨 거예요 천년을 고정시킨 거죠 천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가지 번제와 가난한 땅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 6월절과 제사장 나라 그 다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한 두 가지 메시아 사상과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 모든 것을 준비 끝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3년 공생일을 마감하시고 6월절 제사장 나라 법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죠 그런 놀라운 사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월화수 목 목요일날 저녁에 바로 제사장 나라 법에 따라 안식일과 6월절이 가장 만나는 그 중요한 목요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소개한 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스스로 표현하시면서 내 피를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제 하늘 성소 십자가 손으로 지지 아니한 그 다음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말은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성막을 만들 때 손으로 지었죠 그리고 500년 후 다윗을 통해서 손으로 지을 수 있도록 설계도를 주셨죠 이 말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십자가를 준비하신 준비였다는 겁니다 손으로 지키하신 거예요 손으로 지은 건 창조에 속한 거예요 이 모든 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갈부리 산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준비 끝에 드디어 십자가에 오르셔서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처벌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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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속죄해 준 거 그래서 우리가 하잖아요 태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태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처음 딱 태어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별로 느낌이 없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느낌이 없고요 10년 살아보면 와우 가까운 사람한테 떳떳하고 자랑스럽기보다는 어우 부끄럽기 짝이 없죠 우리 누구지 우리 예진이 이제 30년 산 거잖아 그런데 영원해구나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나 보면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랑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다 이 책은 이 책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책을 덮어버리면 우리는 나름대로 철학자 혹은 사회학자 혹은 자연과학자가 되어서 뭔가 세상에서 나름 합리적인 기준을 만드는데 온통 집중하게 되고 자기 속 사람의 그 수많은 양심이나 의식은 다 덮어버리고 위손 떨고 사는 안 그런 척하고 사는 그러나 이 책을 열게 되면 진심으로 우리 인생이 어떠한지를 누구인지를 우리 인생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오르셔서 대속의 처벌을 받게 하심으로 그 예수의 피보여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확신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확신은 사실은 우리가 뭔가 사회과학자다 인문학자다 자연과학자다 나는 시를 잘 쓴다 나는 사회 어떤 법을 잘 만든다 나는 무슨 다리를 놓는데 토목공사의 어떤 지지를 정확하게 젤 수 있다 이런 지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보혈 그 십자가 보혈이 왜인지를 알고 믿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 믿음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 이름이 뭐냐면 조병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여러 그리스도인이 있으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조병호 할 뿐이에요 내 이름 앞에 붙은 건 그리스도인 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사람 예수의 사람 그래서 이 지식을 알고 이 지식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이 놀라운 꿈을 꾸기 위해서 주일날 우린 열리를 제켜놓고 이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그리스도인 템의 기쁨을 감격해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독하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단지 구호나 그저 늘 입에 붙어서 그저 주고받는 그런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오랜 준비 끝에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선물 중에 선물이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오늘 또 이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라고 주신 책이지 덮어놓으라고 주신 책이 아니올시다 이 책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이 책을 열되 어떻게 하면 어느 한 페이지만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열지 않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늘 모든 페이지를 건너뛰지 않고 열 수 있을까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성경통독을 잘해서 매 페이지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 것인가 이것이 가장 우리의 큰 소망입니다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기적 이 기적만 가지고 평생을 사는 것도 아쉽고 혹은 모세 홍의 기적 이야기만 가지고 사는 것도 아쉽고 어떻게 하면 구약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기적들 그리고 신약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기적들을 알고 믿고 궁극적으로 우리도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 놀라운 풍요로운 꿈을 우리는 꿉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독하자 라고 외치는 바입니다 성경통독을 하십시다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늘 통독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와우 성경에 들어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록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극률 하나님의 기적이 통으로 들어있다 라는 것을 알고 체험하며 풍요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독해야 되는 중요한 기초 중의 하나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 지상명령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또 반드시 약속하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 어떻게 우리가 통으로 읽어야 되는가 왜 통으로 읽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성경통독의 중요한 기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가자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 이게 우리는 지상명령 혹은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지상명령과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재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의 이 재림은 동전의 양면이다 서로 떼놓고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라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여 듣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찬양과 노래가 어떻게 다른가 일반 노래와 찬양은 어떻게 다른가 가사도 다르겠고 여러가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아주 다름의 핵심은 일반 노래를 부르는 가수분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청중들을 흡입해야 돼요 청중들을 다 자기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못하면 음반 판매가 될 리가 없어요 스타가 될 수가 없고 인기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노래하시는 분들은 가수들은 전주 나오면서 전주를 듣는 수많은 청중들이 벌써 그 가수에게 거리의 절반을 다가가야 되는 그리고 첫 소절 딱 나오는 순간 거의 막 눈앞으로 다가와야 되는 너무 지나지 않은 딱 하면 와 나와야 되는 그 가수에게 막 푹 빠지는 거죠 향기를 담고 그러면 그래 노래 끝나고 나면 그 잔형이 남아서 이제 그 가수에 대해서 뭔가 머릿속에 살랑살랑 그림이 그려지면서 너무 좋았다 라고 행복해 할 수 인마디로 모든 청중들을 싹 흡입해야 돼요 그러나 찬양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찬양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찬양 부르는 사람이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였고 찬양 부르는 사람이 청중들을 싹 흡수하고 끝나버리는 그러면 노 그건 아니다 그 부분이 노래는 노래인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인간 삶의 모든 이야기들을 노래로 담아내는 것과의 뚜렷한 차이점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믿습니까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는 것과 전도하는 게 어떻게 다를까 정치하는 것과 전도하는 게 어떻게 다른가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어느 행동을 하나를 해도 결국은 매력을 풍겨서 자기 지지자를 만들어서 이를테면 진보당이든 보수당이든 극진보든 극보수든 뭔가 그쪽에 매력을 풍겨서 그쪽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생각을 그쪽으로 치우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정치를 합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뭔가 논리를 펴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지속적인 교류를 하며 뜻을 나누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전도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을 만드는 게 전도하는 겁니다 알렐루야 전도하는 사람이 어줍지 않게 전도하는 사람의 제자를 만들어버리면 이건 전도하는 게 아니옵시다 흉은 내는데 실제 본질로 들어가면 전도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만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게 전도입니다 바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일을 아주 뚜렷하게 명료하게 잘 해내는 사람으로 신약 성경에 샘플로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실 처음엔 예수의 사람이 되고 싶기는커녕 예수가 예수의 사람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극렬 혐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다메식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를 지향한다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깨닫고 그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도한 사람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열심히 전도의 전도를 한 사람을 꼽으라면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꼽힙니다 그는 말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구보는 유대인들을 예수의 사람 만드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로 임무를 맡기셨다면 자신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좀 더 책임 맡았다 이렇게 맡은 바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도 갈라디아서에서 보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2000년 동안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조금씩 깨닫고 제사장 나라의 기반 위에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과 많은 주변의 회당들을 연결해서 구약성경 39고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전혀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사전정보도 아직 없었던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이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을 자기들이 맡았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워 한다는 거죠 이 일을 어떻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주로 맡게 되었는가 했을 때 이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바나바에게 또 바울에게 모든 민족을 향한 지상명령 이 부분을 사실 한번 언급하셨기 때문이죠 사실은 모든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상으로도 뚜렷하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이 말씀을 한번 주신 거예요 즉 바울을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리는 통로를 삼으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바나바는 누구보다도 바울의 그 사명을 뚜렷하게 알아보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동역할 수 있기를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중심으로 진행했고 그 다음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나누어서 전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바울팀이 유럽으로 전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유럽에 가서 전도하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들도 물론 만나지만 이방인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얘기가 빌립보에서 이야기죠 빌립보의 간수장 이야기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은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서 나가서 데살로니가에서 약한 짧은 3주간을 머물면서 이방인들 중심으로 예수의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리스를 거쳐서 고린도에 가서 또 이제 고린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바울은 한 번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만남이 짧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뭔가 그리스도 예수를 좀 더 잘 소개하고 싶어서 그 아쉬움을 편지로 두 번에 걸쳐서 써보낸 편지가 테살로니가 전 후서입니다 제가 갈라디아라고 그랬습니까 테살로니가라고 그랬습니까 갈라디아라고 그랬습니까 땡큐 우리 신집사 다른 분들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다 거기서 거기려니 이렇게 생각 하시는 것 같아 상당히 갈라디아와 갈라디아와 데살로니가 상당히 거리가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의 만남이 짧았기 때문에 이들을 돕기 위해서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 편지의 한 대목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써놓고 그래서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 했어요 우리라고 말하면 바울 바나바 신라 이런 묶음입니다 이들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리고 기쁨이 무엇이냐 자랑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형식으로 말을 꺼내놓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고 우리의 자랑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늘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나의 자랑은 무엇이지 자기의 자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늘 신경 쓰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얘기하기 보다는 우리의 자랑을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바울이 대살로니아 교인들에게 글로 그런 얘기를 써놨다는 거예요 나의 자랑 나의 소망 나의 기쁨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궁금하죠 그런데 그 다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의 답이 뭐냐면 그가 강림하실 때 이 말은 그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다시 오실 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민감한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바로 너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앞에서 결국은 대살로니아 교인들 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바울과 디모데와 신라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전도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사귐치고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길을 열었다 따라서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앞에 대살로니아 교인들이 서 있을 거라는 거죠 바로 그들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체가 바울의 자랑이요 바울의 소망이요 바울의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놀랍게도 이제 대살로니아 교인들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들을 더 뚜렷하게 인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죠 여기에서 재림의 주제를 뚜렷하게 바울은 대살로니아 교인들에게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요는 대살로니아 교인들이 재림을 알고 믿게 되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된 건 참 좋은데 문제는 이들이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거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 문제를 너무 쉽게 해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대살로니아 교회에 두 번 편지를 보냈는데 두 번째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 이 말 속에 보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는 더 강조를 해요 요는 그 대살로니아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재림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무슨 일이든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굉장한 매력들이 발산됩니다 가장 요즘 이제 그런 거잖아 요리 쉽게 하는 법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가장 빨리 가잖아 요즘은 이제 요리를 남자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리 쉽게 하는 법 하면 그냥 뜨는 거잖아요 쉽게 해서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다면 누가 마다 해요 요즘 쉽게라는 말이 그렇게 성경 공부 쉽게 뭐든 쉽게 쉽게 이 말이 가장 좋은 말이 됐는데요 그 말 자체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가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쓰는 이 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이야기를 너무 쉽게 받아들여서 마음이 흔들리는 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바울의 이런 자세 는 언뜻 보면 이거 참 괜찮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자고로 보면 종교 지도자들 이라 일컬어지는 이 사람들이 예언 혹은 재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똘똘 뭉치게 하는데 역사적인 반복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끌어들여서 가수가 청중들을 싹 흡입하듯이 설교하는 설교자가 청중들을 싹 흡입해서 똘똘 뭉쳐가게 하는 중요한 타픽 중에 하나가 예언입니다 예언 예언 해줄게 이리와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 혹은 여러분의 장례를 예언해 줄게 그러면 사람들은 빨리 쉽게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종이 집사를 통해서 내일 내년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보여 얘기해 줄게 그럼 벌써 마음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어떤 다른 얘기는 전혀 들리지 않고 그 얘기만 너무 와닿는 거죠 따라서 이 설교하는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자가 이 예언이라는 타픽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흡입하는 이건 늘 역사 속에 아주 쉬운 방법으로 있어 왔습니다 또 하나는 재림입니다 성경에 봐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지 않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신다 지금 아둥바둥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전전 금극하지 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너희 하고 있는 모든 수고와 노력은 사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끝나는 스탑하는 거야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셔 그러면서 이제 재림을 가지고 강조해서 듣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싹 흡입하는 봐봐 이 성경 구절을 잘 봐 몇 월 며칠 날 오실 거야 이건 확실해 이러면 이제 똘똘 뭉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역사 속에 반복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들을 쉬 재림 문제와 관련해서 쉽게 동심하는 흔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들을 싹 묶어서 흡입하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이 기회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이 기회를 거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수단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흡입할 수만 있다면 진보든 보수든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표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흡입할 수만 있다면 아마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물건을 많이 상상을 초라할 만큼 팔 수만 있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함에 있어서 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타당하는지 여부를 항상 따져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드러내서 그 이야기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야지 결국은 그것이 예언의 타픽이든 재림의 타픽이든 그런 타픽을 가지고 싹 빨아들이게 한다든지 흡수한다든지 결국 그러다가 그 아주 위험한 장난이 먹혀들면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자기라고까지 얘기를 키워가는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그런데 몇 단계 지나가면 그쯤 되면 그냥 막 따라갑니다 문제는 안타깝게 짝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딱 잘라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앞에 대사로니가 교인들이 서 있는 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이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다시 오신다는 우리 주님의 재림 문제를 너무 쉽게 동요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 안에 무슨 얘기가 들어 있느냐 했을 때 이 안에 핵심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건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인데 이 약속에 대해서 뭔가 이 약속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요는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터인데 이 약속을 우리 주님이 이루실 터인데 이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상명령을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 뜨거운 열정을 낮추라는 게 아니고 그 뜨거운 열정을 키우면서 뭐하라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땅끝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이야기는 구약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죠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사보금서는 오셨다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셨다 왜 오셨는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사실은 결국은 죄의 싹쓴 사방인데 그 부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온몸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이 말이 은혜이지 은혜라는 말의 핵심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결국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되어지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다 이게 기적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은혜를 성취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는 몇몇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멈춰서는 안 되고 이 은혜는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 간절한 하나님의 소망 이 소망을 가슴에 우리가 품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게 사도바울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좀 더 정확하게 알려줬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뜨거운 소망을 더 키워가면서 쉽게 동심해서 일을 하지 않고 뭔가 일만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인에서 멈추지 않고 열심히 사도바울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는 게 대살로니가 후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왜 성경을 통독해야 되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이 놀라운 십자가 사건은 결국은 3일 만에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이제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길을 여신 놀라운 이 사실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맡겼습니다 할렐루야 맡겨주신 거라는 거죠 자 성령께서 혼자 하실 테니까 제자들이여 구경하시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성령께서 도우실 토이니 제자들이여 이 막중한 사명을 책임 맡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랍고 감격스러운 사명이잖아요 맡겨주셨다 일을 맡겨주셨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믿고 신뢰하니까 일을 맡겨준 거잖아요 이럴 수가 따라서 우리는 이 사명을 붙들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놀라운 그 꿈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신학성경에 보면 크게 두 번 정확하게 반복되는데요 첫째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는 모습 성경에 기억되십니까 관심 없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너무 놀래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뵙는 것도 놀랐는데 승천하신 주님을 보고는 더 놀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놀래는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너무 놀래지 마 가시는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당연한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후 60여 년이 지나고 다시 한 번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게시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속히 오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알렐루야 자 따라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에 이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레이트 커미션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는 일에 우리는 힘쓰고 애쓰셔야 합니다 따라서 어린 신약성경을 늘 어디를 기준으로 우리는 신약성경을 늘 읽어야 되는 거니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예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구약성경은 십자가로 모든 이야기가 가고 있고 신약성경은 십자가로부터 모든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에서 더 바이블 투 더 크로스 프롬 더 크로스 성경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원스토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격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데 온 열정을 다 바쳤다는 거죠 자기 사람 만들어서 숫자 만드는데 인생을 바친 게 아니고 예수의 사람을 만드는데 모든 열정을 다 바쳤다 라는 사실이 사도행전과 그의 편지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멋진 그리스도인 전도인이다 라고 평가되어집니다 우리도 이런 놀라운 멋진 그리스도인 전도인을 꿈꿉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설교 듣는 사람들이 설교 듣고 난 후 성경과 가까워질 것인가 결국 그러므로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과 가까워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한 설교자는 거기에 생명을 걸고 거기에 목적을 걸어야지 설교를 끝나고 난 후 설교자들이 그 설교자인 목사를 얼마만큼 오후 매력을 느꼈다 이에 초점을 둔다면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린 어떻게 하든 특히나 목사부터 그리고 공중기도하는 기도자인 공중기도자도 어떻게 하든 성경을 반사해서 더 많이 뚜렷하게 성경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멋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충성했고 디모데우와 디도 같은 경우는 바울보다 더 충성하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어떻게 하든 성경을 가지고 자녀에게 이야기함으로 그 자녀가 그리스도를 충분히 알고 더 부모보다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놀라운 꿈을 우리가 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나의 자랑 나의 소망만을 찾아서 나의 자랑은 뭐 뭐다 해서 그런 항목들 나열하고 나의 자랑은 내 나라다 해서 자기 민족이 세운 나라만 거기에 굳어있고 나의 자랑은 무슨 진영이다 이집이다 해서 사회주의나 자본주의에 너무 꽂혀있고 나의 자랑은 뭐다 해서 거기에 꽂혀있으면서 평생 살고 말아버린다면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왜 그 힘든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지가 놓쳐지는 거죠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는가 이야기가 약해져 버리는 거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예수의 사람이라는 이 뚜렷한 믿음과 소망이 약해진다는 거죠 이러면 곤란하다 이러면 아쉽다 어떻게 하든 우리는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이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펴서 이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삶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일이라는 것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예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꿈을 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살고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 편을 만들어서 나의 지지자 또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도와주는 사람 항상 내 걸 보고 칭찬해 주는 사람 그 정도의 사람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멈추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그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를 얼마나 알고 그의 사람이 되게 할 것인가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좀 더 자기 자신을 다듬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사명을 좀 더 뚜렷하게 소망으로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님의 지상명령과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속히 오실 그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품고 지상명령을 더 열심히 수행하는 놀라운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